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과 같은 책들을 찾아 추천드리고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혜의 정수들을 함께 배우고 누리는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중에서 돈에 관련된 대극의 법칙 그리고 공명의 법칙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리디거 달케는 뮌헨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신치유 방법 과정과 심리치료 과정을 마쳤다. 1989년 그는 아내인 마르기트와 함께 요한 기사수도의 요양소를 설립했다. 그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심리치료사로 활동했고 그 사이에도 단식욕법 치료사, 세미나 조직자, 강연 발표자 등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했다. 그는 시몬적인 주제와 연관된 총체적인 심신상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상징으로서의 병, 우울증, 시몬의 어두운 밤에서 나온 방법, 기회로서의 공격성, 여성치료, 시몬의 언어인 병, 길로서의 병, 그리고 최근의 저서인 시몬의 거울인 육체 및 CD 프로그램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저서는 23개 언어로 180권이 번역되었다. 최근에는 총체적인 심신관상학, 의사의 사후교육과정과 사내 트레이닝, 명상과 금식에 관한 세미나 등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저는 리디거 달케 박사님의 운명의 법칙, 여기서 정말 대극의 법칙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됐던 책으로 우리 북살롱 책추님들께 또 함께 추천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돈에 관한 심층 이해에 관심 있는 분들 참조해 보시면 좋은 책으로 추천드리고요. 아직 판매량은 저조한데 그래도 아직 절판되지 않았으니까 구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극의 법칙 대극의 법칙은 사태의 발전이 종종 정반대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뜨겁던 사랑도 마지막에는 차가운 증오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평화주의적 정치가들이 예외 없이 폭력을 통해 죽임을 당한다면 바로 그 현상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이 대극의 법칙이다. 예컨대 삶을 오로지 부를 위해서만 살고 공명의 법칙에 도움을 받아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그가 대극의 법칙을 무시하여 다른 영역에서는 빈곤하게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대극의 법칙은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칙은 그 비정한 단호함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자신의 부와 공명을 이룰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금전적 결여가 찾아와 인생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것은 반대쪽 극단이 종종 빠르고도 예기치 않게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복권 회사들이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에도 이 같은 근거가 자리 잡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그렇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복권 당첨자가 몇 년 내로 완전히 파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져서 커다란 부를 갖게 되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영혼의 발전이 자신의 상태를 따라잡지 못하면 종종 예기치 못한 큰 행운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불행으로 변화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극의 법칙을 경험한다. 물질적인 부가 영혼의 불행이나 고통과 결합되어서 결국 영혼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대극의 법칙의 파급력은 공명의 법칙을 넘어선다. 대극의 법칙은 쉽게 여러분 태극 혹은 주역에 있어서의 음향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공명의 법칙은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서 대극의 법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상위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법칙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삶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반영관계이다. 무엇보다 대립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 및 규칙은 대극성이다. 신적인 통일성 다음에는 곧바로 대극성이 나타난다. 많은 종교가 조화로운 낙원에서 현세로의 추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현세에서는 모든 것이 대극상으로 나타난다. 천식 환자를 살펴보면 분명하겠지만 날숨이 없다면 들숨도 있을 수 없다. 교류 전기에서 음극이 없다면 양극도 없다. 큰 것이 없다면 작은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좋은 것이 없다면 나쁜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부는 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세계는 대극 간의 공존을 통해 유지된다. 그 점을 인정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알게 된다. 대극의 상호 관련성을 인식하고 일상의 삶에서 그것에 거스르지 말라는 것은 지성이 내리는 명령이다. 한쪽 극단으로만 다가서려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쪽 극단이 심지어는 소위 저승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칼륭의 그림자 이론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만 기울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럴 경우 같은 영혼의 가려진 부분에서 나쁜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범들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폭력과는 거리가 먼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어두운 부분이 힘을 얻어 밖으로 나와서 불행을 만들어낸다. 문학에서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이 인간의 그늘진 부분에 대해 교훈적으로 서술한 불멸의 작품인 지클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을 환하게 만들고 평정심을 상실케 만드는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그늘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적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요구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극의 법칙에 따라 행복이나 부에 몰두해온 사람이 오히려 반대극에 가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긍정적인 사고가 장기적으로는 위험한 생각이 되고 무비판적인 확신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파우스트에서는 괴테가 메피스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나는 항상 악을 지향하고 동시에 항상 선을 창조하는 저 힘의 한 부분이다. 대극의 법칙은 그 역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영혼을 다루는 영역에서 왜 이 모든 이상주의와 좋은 의지가 왜 정반대쪽 결말로 끝을 맺는가? 대극이라는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선 자신의 환경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 본 다음 음미해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대극의 법칙이 주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어떤 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가? 또 나의 인생에서는 어떤가? 젊은 시절의 이상주의는 어떻게 귀결되었는가? 오늘날 나는 처음의 목표에 거의 반대쪽에 서 있는가? 처음에는 황홀한 행복감을 주던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지막에는 불행한 것이 되고 말았는가? 높이 나는 꿈을 꾸다가 추락한 적이 있는가? 큰 꿈을 품었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큰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 두 가지 큰 규칙에서 나오는 결론, 대극의 법칙, 항상 반대쪽 극을 주시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것은 쉽게 나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말했듯이 좋은 것에 반대는 나쁜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것이다. 선의의 것에서 종종 나쁜 것이 생겨난다. 뜨거운 사랑으로 결혼을 위해 목사 앞에서 걸어 나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차가운 증오로 이혼판사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의 초콜릿 같은 측면에도 반대쪽의 그늘진면이 존재하여 언젠가는 일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의 법칙 자신의 외적 세계를 바꾸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영역이든 공명을 바꾸어야 한다. 예컨대 다른 환경을 구해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사고의 교류를 해보든가 생각을 바꿔봐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공명을 바꾸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공명을 인식하고 새롭게 구조화하는 이상적인 가능성을 가진 내면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돈과 관련된 하위 법칙들 놀랍게도 돈의 경우처럼 수에 고착된 영역에서는 많은 망상들이 생겨난다. 그것은 망상이라는 본질에 걸맞게 비합리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혹은 더러워지지 않고 나아가서 남에게서 강탈하지 않고도 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돈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이지만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돈을 구해서 사업을 벌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탈은 악한 것도 범죄도 아니다. 강탈은 돈을 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막 태어난 아기라 하더라도 상속을 받았다면 그것은 상속인으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이다. 단지 거기에 어떤 의도와 야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다를 뿐이다. 주인 없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으로부터 강탈하지 않는 한 돈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주인 없는 돈더미는 쌓여있지 않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돈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명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생각해내고 최소한 사회적인 계약을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남의 발전을 돕는 방식만으로도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거나 괴로운 사람 혹은 너무나 선한 사람이라면 그냥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거나 남의 돈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강탈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혹은 그것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모자란 사람일 것이다. 시야를 충분히 넓혀보면 사람들은 시급하게 배워야 할 과제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보다 나은 처우를 받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던 그들은 공감을 발전시킬 이상적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스스로의 영혼에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베푸는 자가 받는 자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남과 접촉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망상을 가능한 빨리 버려야 한다. 돈을 벌려는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와서 손을 더럽히게 된다. 오늘날에는 책상머리에 앉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 역시 남의 돈을 노리기는 마찬가지다. 중앙은행장이나 제3세계의 무소불위의 독재자들은 돈을 찍어내므로써 결국에는 덜 심각한 우회로를 통해 남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폐는 너그럽다라는 주장을 통해 동일한 속임수를 쓴다. 위조화폐 제작자와 돈을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치관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들이다. 통합행창을 통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예컨대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돈을 수중에 넣게 된다. 물론 성실히 돈을 버는 사람의 돈조차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지만 말이다. 요즘 짐 로저스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 아베의 통화정책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사고의 오류를 살펴보자. 과거의 이러한 사고 덕분에 영국의 우평강도가 전세계적으로 영웅으로 미화된 바 있다. 그들은 천재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고 수백만 파운드를 손에 넣었다. 실제로 그들은 화폐 운송 차량을 습격하는 등의 일로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어차피 폐기될 낡은 화폐를 옮긴 것뿐이다. 우평강도가 이 돈을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어차피 사라질 돈인데. 당시 전세계적으로 순진한 소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런 장난스러운 방법으로 한꺼번에 수백만 파운드를 손에 넣고 싶어했다. 그들의 연대 덕분에 오늘날까지 우평강도들은 순수한 인간들로서 대중성을 갖게 되었다. 일련의 번호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낡은 지폐를 훔친다는 생각은 얼마나 독창적인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들 신사강도들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중앙은행장이나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의 돈을 빼앗은 것이며 그만큼 공공성을 해친 것이다. 추가적으로 유통된 수백만 파운드는 남이 가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론 우평강도의 경우 액수가 극히 적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정도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 액수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면 영국의 중앙은행은 유통되고 있는 돈에서 동일한 양을 거둬들여야 했을 것이다.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주인 없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갖고자 한다면 남에게서 강탈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돈에 닿는 일은 이 같은 길을 지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돈이 충분히 오지 않는다. 같은 말은 순진한 것이다. 돈은 홀로 오지 않는다. 돈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 나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 같은 말은 순진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비싸다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영혼이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싸다면 모든 게 돈인 오늘날의 사회에서 나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다. 시급한 문제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내가 필수적인 이해의 단계를 거쳐 현실을 간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끼는 게 장땡이지. 이게 독일의 유명한 전자제품 유통회사 메디아 마르크의 광고 문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아끼는 게 장땡이지 같은 말을 믿고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랬다면 통찰력도 갖지 못했을 것이고 발전도 없었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메커니즘은 끔찍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중단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메커니즘을 박살내는 것밖에 없다. 비싼 저렴한 갑산 같은 형용사들은 항상 상대적이고 언제든 우리 스스로에 의해 상대화될 수 있다. 더불어 갑산은 여전히 열등하고 질이 좋지 않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한 환자의 병력이 그 점을 잘 말해준다. 금융업을 하는 한 성공적인 사업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 의학적으로는 오늘날 알려진 삶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는 모두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시간은 없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었기 때문이다. 과중한 압박, 패스트푸드,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에 시달리면서 그는 성공의 성공을 숨가쁘게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점점 뚱뚱해졌고 또 돈도 많아졌다. 그는 모든 시간을 돈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실제로 돈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번의 심장발작 후에 그는 심장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4주간 병상치료를 받기 위해 요한기사 수도회의 요양소로 오게 되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나는 그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좋아졌으며 나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게 먹힌다고 말했다. 그의 차를 바라보며 내가 양찰로 만든 상자에 불과한 자동차가 10만 유로나 하는데 건강에 투자하는 3천 유로의 돈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 치료비는 껌값이죠. 하지만 이번 달에 활동하지 못해 25만 유로가 날아갔어요. 실수를 범한 후에도 그런 식으로 세물하는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전혀 쓸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더 많이 벌수록 조금밖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주간의 정신치료가 끝날 즈음 그 사업가는 불과 15kg의 몸무게와 함께 육체와 영혼의 장벽도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고 자신이 가진 힘의 그늘과 맞서게 되었다. 오늘날 그는 삶을 위해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일 예를 들면 명상을 위해 시간을 보낸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는 그 치료처럼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동시에 풍요롭게 만든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오랫동안 벌어온 것을 즐겁게 쓰며 시간을 보낸다. 이젠 증권이나 투자의 기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자식들의 친모인 전 부인도 이젠 그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던 그는 이제 반대로 돈을 쓰고 시간을 번다. 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돈과 돈의 움직임의 기조에 놓여있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그들의 수입이 현저히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은 제가 소개해드린 돈에 관한 최고의 구절들 또 데이비드 오킹스 박사의 돈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에 공명의 법칙을 결합시켜 보면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에게서 돈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구저라고도 일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영상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돈을 가진 사람의 노력은 머니게임을 배우고자 하는 필요와 굶주림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강탈의 관점 역시 머니게임을 파악하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의 배경에 깔려 있어서 마치 돈이 스스로 그에게 다가서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은 머니게임을 배우기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뿐이다. 이어 간단한 돈에 관한 명상으로 이어지는데 저희도 간단히 명상 형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나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자, 온몸의 긴장을 살펴봅니다. 혹시 어딘가에 긴장된 부위가 있다면 실제 손이나 마음의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치고 마사지해 줍니다. 호흡을 조금 더 깊게 긴장을 조금 더 이완하며 천천히 내 몸과 마음을 바라봅니다. 질문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여 나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강탈하기엔 너무 선한가?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나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적이고 진지한 것인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 건강과 행복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나는 이미 시간 자체를 고려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가? 나는 쉽게 계산서, 공과금, 세금 등을 지불하고 있는가? 자, 오늘은 돈의 대극의 법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돈의 심리학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오르는 그런 영웅의 여정을 그리고 나답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 공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정말 나답게,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은 얼마나 충만할까요? 애벌레 간 나비로, 그렇게 날아오른 자유로운 나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는 것이 이 세계의 이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꿈에 초대해 봅니다.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꿈에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책춘함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것 또 정말 좋으신 부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공유하기로 주변에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나비 효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스킵 없이 광고 봐주시는 것, 도네이션 해주시는 것 혹은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것 또 감사의 마음 나눠주시는 것 또 네이버 책춘함 카페 네이버.com 북튜버에 오시면 책춘함 여러 가지 형태들, 기초 형태들이 이미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모 북살롱, 베이직 북살롱과 CEO 북살롱, 하버드 협상 북살롱, 머니 북살롱 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라이프 체인저 코칭, 또 4학년 코칭 과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춘함의 커리큘럼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물질적, 정신적, 참여적 형태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함께 꿈꿀 때 우리의 이 꿈은 조금 더 조금 더 현실화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여러분의 애벌레에서의 나비로의 그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돈과 인생으로 움직이는 머니 머추어리티 금전적으로 풍요로우면서 영혼이 충만한 삶 디자인하기 꿀벌 이야기에서 꿀이 빠질 수 없듯이 사람 이야기에선 돈이 빠질 수 없다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네요. 티움 출판사입니다. 돈과 삶에 대한 혁명적인 관점 전환이 일어나다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태도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괴로움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 획기적인 책을 쓴 조지 킨더는 하버드대학 출신의 저명인사이며 CFP 국제 공인 재무설계사이자 명상 지도자이다 그는 머니 머추어리티에 도달하게 되면 돈 문제로 일어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이슈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킨더는 오랜 재무상담과 고대의 전통수행의 지혜를 녹여내어 7단계로 이루어진 삶과 돈에 대한 혁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의 뿌리를 밝히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돈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알아차리기 돈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키우기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없애기 낡은 방식과 고통스러운 습관에서 벗어나기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방법으로 돈 다루기 금전적으로 풍요로우면서 영혼이 충만한 삶 디자인하기 이 책은 현실에서 검증된 실용적인 정보 돈을 다루는 기술 돈에 대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영혼을 이끄는 가르침이 어우러진 책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정말로 값진 바이블이다 자 또 최문희 번역자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사람은 선순환 구조의 재산 형성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경제적으로 부침이 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조지 킨더는 이런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킨더가 말하는 돈에 대한 무지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킨더는 무지가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지는 돈에 대한 메시지들이 자녀들의 돈에 대한 믿음을 만듭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보통 유쾌하지 않은 경제적 결과로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뼈아픈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킨더는 무지 즉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무지와 고통의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책 돈과 인생을 움직이는 머니 머추어리티는 무식적으로 형성된 무지 단계의 메시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깨달음의 종소리로 삼아 지식과 활력 그리고 비전의 단계를 거쳐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조지 킨더의 친절한 설명 그리고 각 장마다 있는 실습을 통해 머니 머추어리티의 전 단계를 독자분들도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장 머니 머추어리티를 만나다 2장 무지 우리가 집착하는 것 3장 고통 깨달음의 종소리 이게 이제 파트 1이라고 해서 3장까지 이제 유년기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파트 2 성인기 4장 성인기에 대하여 깊이 파고드는 노력 5장 지식 1 돈의 미덕 6장 지식 2 계획 버팀목 그리고 실용성 7장 이해 마음의 길 8장 활력 이루어내는 힘 파트 3 깨어남 제 9장 비전 멀리 보고 안을 보고 밖을 보고 제 10장 알로하 진정한 축복 그 다음에 마지막 4장 세부사항 제 11장 실용적인 지식 돈을 버는 연장 다듬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그가 말을 걸어와서 나는 좀 놀랐다 그와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존중하기는 했지만 좋아하진 않았다 그를 존중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재무설계 업계에서 성공한 모습 때문일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다각화된 재무설계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반면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라는 관점을 공공연히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업무적으로 나는 그의 관점을 지지하지 않았다 나는 재무설계사들의 전국적인 행사에서 머니 머추어리티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났을 때 그가 말을 걸어왔고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압니다 수년간 예금을 몽땅 주식시장에 넣었고 지금은 남은 인생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더군요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요? 확실히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변하였다 불을 이루기는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런 문제로 당신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강의를 들어보니 당신이라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직업은 재무설계사이지만 종종 나는 재무설계사이기보다는 고해성사를 받는 성직자라는 생각이 들고 난다 그의 고해성사 역시 내가 이전에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오전 강연에서 나는 재무 목표와 인생 목표의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재무설계사들이 고객의 진정한 목표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화려한 설계안을 제안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오후 강연에서는 재무설계의 기본인 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내면의 자아는 돈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된다 그런데 내면의 자아와 돈 어느 하나라도 취약해진다면 우리 전체의 삶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책춘함에서 여러분 그렇게 천, 지, 인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드리는 이유고 그게 제 삶에서도 진정성과 실력만 가지고는 또 이 삶을 다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균형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 정말 균형 있게 돈 공부에서도 투자 공부 또 여러분 또 책춘함처럼 북튜버 내기를 통해서 북튜버도 되지만 유튜브를 기반으로 벤처 경영 정말 저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보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경영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무자본, 무리스크 좋아하는 일로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경영 감각을 익히는 굉장히 좋은 돈 공부의 도구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정말 돈에 관한 마인드셋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책춘함 머니 북살롱 또 이제 글로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머니 북살롱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또 한번 함께 공부해 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와 커피를 마시며 나는 그의 삶에서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당신을 깨우려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신호지요 경고이기도 하고요 결론을 말하면 지금 당신은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의 찌뿌리던 표정은 이내 방어적으로 바뀌었다 자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당신 삶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내면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의 방어적인 자세는 점차 호기심으로 변해갔다 아마 당신은 돈에 대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 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돈이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은 오로지 성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느낌은 다르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성공이라는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스스로 꼭 정의 내려보셔야 하죠 안 그럼 남들이 주입한 성공의 정의에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슬픈 경우가 내 삶에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의 기준과 여러분만의 정의를 꼭 내려보시라고 운스마인드 얘기하면서 여러 번 여러 번 반복드렸죠 돈도 불고 성공도 한 것 같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당신의 느낌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머니 머추어리티는 돈과 얽힌 감정과 갈등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머니 머추어리티를 이해하면 평온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그는 말했다 그럼 그 평온을 찾는 방법을 나에게도 알려주시겠소 머니 머추어리티의 약속 자신이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편안함과 자유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내게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주요 관심사는 돈 문제의 해결 즉 금전적인 평화이다 방금 언급한 성공한 업계 동료만이 아니다 돈에 대해서 편안하고 자유롭고 싶은 바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상속을 받은 부자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처럼 돈에 대해 평온한 상태를 나는 머니 머추어리티라고 부른다 돈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고객들이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수강생들은 머니 머추어리티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머니 머추어리티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다음과 같은 말들로 나타난다 삶이 풍요로우면 좋겠어요 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돈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 싶어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삶과 돈의 균형을 찾고 싶어요 삶이 돈에 지배당한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어요 죄의식 없이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수익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내 발목을 좀 잡지 않길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돈만 벌기 위해 일하기보다는 일이 가진 가치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자유를 향한 외침이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원하는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돈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다 대체로 재무설계사들이나 돈을 주제로 다루는 책들은 돈 문제를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요령처럼 취급한다 마치 야구 베팅에서 직구를 쳐내는 기술이라든가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기술처럼 말이다 물론 머니 머추어리티 역시 투자 옵션에 대한 이해나 효과적인 예산 수립 같은 기술적인 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머니 머추어리티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게 들어간다 느낌과 마음의 영역을 다루고 종국에는 영혼의 영역까지에 이른다 머니 머추어리티는 평생 해결할 수 없던 것 같던 돈에 대한 감정적 충돌들을 해결해준다 많은 이들에게 돈은 평화롭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다음에 질문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태도가 아니란 편인가 가령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벌이를 계속하고 있다든지 혹은 미래 따위는 염두에도 없고 쇼핑을 위해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돈이 당신의 뜻을 펼치는데 장애물인가 직업이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고 있는가 극심한 생존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가 경쟁자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 잠시라도 쉬는 것이 두렵고 심지어 주말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가 돈을 벌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일과를 마친 후에 진짜를 좋아하는 일에는 엄두조차 못 낼 만큼 자신을 고갈시키는가 테니스, 음악, 글쓰기, 조각이나 그림, 바흐나 밤머레의 음악 듣기, 배우자나 아이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등이 일과 후에 당신이 진짜 좋아하거나 하고 싶은 일들의 예의다 지역사회나 자선단체에 더 기부하고 싶지만 당신의 재정상태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가 항상 마이너스 상태인가 다음 달 청구금액을 갚기 위해 애쓰면서도 여전히 과소비를 하며 빚의 구렁텅이를 더 깊게 파고 있는가 배우자와 파트너와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싸움으로 끝나는가 아이들과 집에 있을 때 돈 관련 주제가 나오면 무력감에 빠지는가 경제활동에 있어 분노와 소외감정만 남아있고 자신은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을 것 같은가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는가 혹은 주식시장이 상승세임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자책감이 드는가 돈 문제를 결정하는 데 서툴다고 느끼는가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혹은 당신을 도와줄 진실한 조언자를 어떻게 선택할지 잘 모르겠는가 당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자금관리나 투자 결정 보험증권 등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가 만약 위 질문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는다면 머니 머추어리티는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답이 되어줄 것이다 머니 머추어리티의 혜택 머니 머추어리티는 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 딜레마, 어려움, 고통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절차들도 알려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머니 머추어리티는 돈에 얽힌 고질적인 고통의 패턴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성취감에 이르는 길로 안내한다 나아가 자신의 힘과 목표에 대한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머니 머추어리티를 온전히 거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의 각 단계가 마치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7단계를 마스터하게 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행복감을 느낀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공에 대한 관점도 변한다 머니 머추어리티를 통한 깨달음은 기약 없는 거짓 희망과는 다르다 당장 자신의 몸과 영혼을 통해 체험이 가능한 경험이다 돈은 미래에 대한 염원과 이상뿐만 아니라 동시에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얽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근거 있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를 차례차례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는 기다가 서고 마침내 걷게 되는 발달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경험할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도 이와 유사하다 대신에 머니 머추어리티의 발달 과정은 잠에서 깨어나듯 나타나기도 하고 더디게 오기도 하고 혹은 번쩍이는 성광처럼 일어나기도 한다 당신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생애를 탐험하거나 최근의 경험들을 점검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 넘치게 살면서 돈의 세계를 이해하고 돈의 세계에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다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법들도 배울 것이고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고통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심리기법도 배울 것이다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방법과 바라던 일을 달성하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돈과 얽힌 관계들을 친절하고 관대하게 다루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이 책의 각 장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과 수행해야 할 실습 지침들이 수록되어 있다 주어진 질문과 실습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다음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최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내면의 목적 의식을 발견한다 스스로에게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있다 대충 빈둥대며 보내는 은퇴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투자 방법을 익히게 된다 저축할 능력을 포함하여 자신의 재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원을 마련한다 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매일 관대하고 친절한 영혼으로 산다 7단계를 향한 나의 여정 10년 전에 누군가 나더러 돈으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전문가가 될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나는 크게 웃었을 것이다 사실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 과정은 나의 내면에서 아주 천천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문학과 심리학 영성을 탐구하는 시절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돈 문제와의 치열한 투쟁의 산물이 바로 머니 머추어리티다 그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이질적인 영역이던 돈과 영혼을 통합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 삶의 깊이는 더할 나위 없이 깊어졌다 초기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과 영혼은 철저히 분리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그 틈은 더 넓게 벌어졌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계 유지용 일과 영혼이 있는 삶이라는 심오한 영역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고 둘 다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당시에는 두 개의 영역이 자유를 향하는 길에서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물며 영적인 보상과 더불어 감정적 차원의 변화를 약속하는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 같은 돈과 관련된 발달 모델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나는 수학을 좋아했다 전공은 하버드에서 경제학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2학년 때 한 교수가 1970년대가 되면 세계적인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썼던 나의 리포트를 비웃는 일이 생겼다 실제 나의 예견은 나중에 맞아떨어졌다 나는 그 교수의 비웃음에 매우 상심했고 결국 첫사랑이던 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그 사건 덕분에 나는 영문학을 공부하였고 지금까지 윌리엄 블레이크, 윌리엄 색스피어, 단테 알리기에 같은 위대한 작가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영문학 박사 과정까지 이수하도록 제안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학문을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영적인 탐구와 글 쓰는 삶을 살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갔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걱정이 많으셨다 아버지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되는 주식시장의 기술적 패턴을 분석하는 일거리를 구해주셨다 그 덕에 나는 개별 주식은 잘 몰라도 거시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배울 기회를 가졌다 그렇게 두 해가 지났을 무렵 인플레이션과 고유가는 온 나라를 휩쓸었고 나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 와중에서도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내게 있어 자유란 영성과 글쓰기였으며 그런 삶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 문제로 휴일 내내 집에서 끙끙대며 낙담에 빠졌었던 기억도 있다 그러다가 파트타임으로 농사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들판과 숲으로 둘러싸인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들은 부모님은 그저 웃기만 하셨다 농사로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기에 아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는 세무회계 일을 제안하셨다 세금 신고는 파트타임으로 가능하다는 어머니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나는 다음 가을에 노스이스턴 대학의 회계약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글쓰기와 영성 공부로 돌아가고픈 열망이 너무나 커서 몇 달 만에 석사 과정을 짧게 마무리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해 cpa 시험에 응시해서 주에서 3등의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래서 그 후 13년간 cpa로 세무사로 살았다 처음에는 글쓰기와 영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세금 업무에는 전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때 나는 사업가로서의 나의 재능을 발견하였다 세금 신고철이 가까워지면 새벽에 일어나 케임브리지 주변을 돌면서 자동차에 광고 전단지를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객들이 생겼다 꼭 종업원을 고용했고 동업자를 두었으며 매주 70시간씩 일하였다 세금 업무는 자연스럽게 재무설계와 연결이 되었다 당시에 많은 고객들이 형편없는 수익을 내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재무설계사들 중에는 비싼 수수료만 챙기고 그릇된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어설픈과 탐욕의 합작품을 보면서 화가 났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결국 나는 세무 업무에서 종합적인 돈 관리를 하는 재무설계로 업무 범위를 넓혔다 돈 관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설계, 투자 설계, 은퇴 설계, 상속 설계, 그리고 보험 설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수만 건의 세금 신고와 수백 건의 재무설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나는 90가구의 고객과 1억 달러의 자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재무설계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케임브리지 평생교육원에서 연간 12%를 저축하여 12년 안에 은퇴하는 법이라는 돈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 되기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이 강좌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에서도 강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지인의 권유로 미국 fp협회가 주최했던 fp컨퍼런스에서 머니 머추어리티를 소개하면서 돈에 대한 무지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강연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의 강의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성공은 전국에 있는 재무설계 관련 기관들과 대형 증권사들의 초청으로 이어졌으며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포춘,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명 잡지들과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나는 세미나와 공식활동을 통하여 해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때 미국 fp협회 모임에서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딕 와그너를 만났다 그는 나와 비슷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돈에 관한 역기능을 이해했고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진 재무설계사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나스 루딘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 이 모임은 미국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비전 넘치는 재무설계사들이 활동하였고 재무설계 현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마코의 연구개발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모임의 이름을 나스 루딘이라고 정한대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몰라 나스 루디는 이슬람 신비주의의 하나인 수피의 가르침에 등장하는 일종의 트릭스터 트릭스터란 단어는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나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장난꾸러기 또는 어리꽝대를 칭하는 말로 주로 동물인간이거나 적어도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트릭스터입니다 트릭스터이다 나스 루디는 사람들의 편협하고 관습적인 생각을 뒤집어 해악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았다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나스 루디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러 은행에 갔다 창구 직원은 수표를 살펴보며 물라에게 물었다 신분증 주실래요? 물론이죠 그는 가방을 뒤적이다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비추며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여기 있어요 나스 루디는 프로젝트의 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내 세계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내 삶에도 이 방식을 적용했다 사업을 확장하고 재무설계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는 동안에도 나는 물라의 가르침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발견의 작업을 놓지 않았다 심리학 워크숍과 더불어 블레이크, 단테, 셰익스피어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나중에는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매주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해마다 뉴 잉글랜드와 하와이에서 일주일짜리 무건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문학과 불교는 머니 머추어로티 7단계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깨달음과 자유의 여정에 대한 단테와 블레이크와 셰익스피어의 시각은 비슷했다 이 책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7단계 모델의 개발 아이디어들은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불교와 침술 그리고 명상에는 인간의 신체 에너지의 중심을 의미하는 차크라라는 개념이 있다 머니 머추어로티 7단계의 각 단계들은 차크라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불교에 입문하면서 처음으로 완독한 입보리 행론이라는 긴 신은 나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세기의 현자 사티 데바가 설한 입보리 행론은 유대교에서는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구약성서의 최초 5권처럼 티베트 불교의 원전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산티 데바의 신은 현재 달라이라마가 해설을 덧붙여 만든 책들의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시의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입보리 행론이 세상의 고통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노래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돈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자포자기할 만큼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느껴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 투자가 실패했을 때의 공포 거액의 소송사건에 휘말릴 때의 분노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의 불안감 상속 재산이 불공평하게 나눠릴 때의 격분 열심히 했던 사업이 기만과 술수에 휘둘리고 빚이 불어나고 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쪼그라드는 자부심이 돈과 관련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고통들이다 산티 데바는 세상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고통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다국적 기업 소수 민족 집단 같은 외부 요인을 비난하느라 감정을 소진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원천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았다 경이롭게도 산티 데바는 자신의 내면의 비단 고통의 시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했다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 자유로 향하는 길 윤회는 고통의 생성과 소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산티 데바와 부타가 윤회라고 부르는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사성제 중 첫 번째의 진리이다 윤회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을 보며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하고 괴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마침내 괴로움을 끝낸다 괴로움을 감내하며 자유를 추구할 때 삶은 더욱 고매해진다 산티 데바를 통해 내가 배운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세였다 산티 데바는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바랐다 나는 재무설계를 하는 고객들의 마음에도 같은 바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고객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자신들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소속된 공동체의 자유를 언급한다 산티 데바는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수행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자신을 내맡겼다 머니 머츄러티 7단계는 고대의 지혜로운 통찰을 도내 세상에 적용한 것이다 유년기의 두 단계 무지와 고통 어린 시절에 겪는 세상이나 어른이 되어서 맞이하는 세상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신녀에 대한 집착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뇌가 이어진다 산티 데바는 이 사실을 깨닫는 데 평생을 바쳤다 잘못된 신념과 기만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신이 꿈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다고 확신한 산티 데바는 거기로부터 벗어난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였다 무지 무지 단계는 돈에 대한 신념 스토리 실제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만들어낸 가공의 생각이나 믿음을 의미하는 스토리입니다 태도 추측들이 드러나는 단계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뼈아픈 경험을 수없이 하지만 무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 이렇게 책춘함이 얘기하는 에고 게임이죠 에고 게임 미운 오리 새끼의 게임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히는 과정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시작된다 돈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때로는 이 신념들이 너무 깊숙이 심어져 그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모든 결정은 그 신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지는 척추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 차크라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차크라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존 활동을 지배하는 육체의 영역이다 ICFP의 전 회장인 딕 와그너는 돈에 관한 스킬은 21세기의 생존 스킬이라고 말했다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자주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춘함이 돈 공부 돈 공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고객인 제이크와 메리는 무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능력 있는 제이크는 항상 좋은 직업을 가졌다 반면에 메리는 아이를 양육하느라 직업을 갖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메리의 아버지는 늘 내가 돈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행히 제이크는 능력 있는 가장이었기에 메리는 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살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살다가 60세가 된 제이크와 3살 아래인 메리는 나와 상담을 하면서 향후 은퇴자금으로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금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어린 시절 제이크가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메시지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크게 한 방을 날릴 때가 오면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조언이었다 제이크는 아버지 말대로 열심히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청구서 대금을 제때에 결제했다 그리고 종잣돈이 모이면 한 방에 큰 돈을 벌만한 곳에 투자했다 때로는 홈런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삼진을 당하기도 했다 좋은 소식은 그의 은퇴자금 전부로 휴대폰 권리 증서를 쌍갑에 샀다는 사실이다 나쁜 소식은 그 증서가 복권과 같았기에 제이크는 투자한 돈을 다 날렸다는 사실이다 처음 만났을 때 비해 지금 그들의 상황은 훨씬 좋아졌다 메리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제이크는 주사위를 던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지금 제이크와 메리는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메시지에 힘겹게 맞서며 재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무진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과거의 어린 시절에 어디선가 들었던 돈에 대한 메시지가 워낙 깊이 각인되었기에 제이크와 메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은퇴자금 같은 중요한 돈조차 신중하게 다루지를 못했던 것이다 비극적 결말로 이끌 수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알아차리는 것이 머니 머추어리티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고통 고통은 신념뿐만 아니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여러 추측과 스토리가 뒤범벅된 복잡한 감정들의 연합체이다 고통은 두 번째 차크라와 연결된다 두 번째 차크라는 관능의 발원지이며 주로 청소년기에 활성화되는 영역인데 종종 갈등 죄의식 수치심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 적합한 표현은 고통이다 처음으로 내가 돈에 대한 고통과 마주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6학년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했을 때 친한 친구에게 내가 받았던 선물 목록을 보여주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았던 에팔레치아 지역의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다 그 나이 때만 해도 아버지들의 재력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모를 때였다 오렌지 스카치 테이프 두 개의 펜 장난감 찰흙 카드 세트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선물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라고 할 때 친구는 그만하라고 외쳤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받을 수가 있어? 넌 뭘 받았는데? 카드 세트 그게 다야 그러면서 친구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친구는 선생님께 달려갔고 한 주 내내 나는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 일로 인해 빈부격차가 만드는 불편한 감정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돈에 대한 두 가지 고통스러운 발견을 한다 하나는 내가 직접 겪었던 6학년 크리스마스 방학 후의 사건처럼 누군가는 부자이고 누군가는 가난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사실은 어린 시절의 편안한 의존성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가르침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가르침들을 반복해서 배우고 또다시 체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니 머추어리티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과 무지 사이를 오간다 예를 들어 무지로 인해 생긴 근거 없는 믿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을 위해 사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는 이 순진한 믿음에 따라 지금까지 번 돈을 다 써버린다 한술 더 떠서 신용카드의 마법을 즐기기도 한다 그러다가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다 아이들은 대학에 가야 하고 은퇴가 임박했다 가끔 한쪽에 이따금씩 느껴지는 통증은 심장병의 초기 증상 같기도 한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은퇴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문득 자신이 정말 바보같이 느껴진다 무지의 자리에 고통까지 들어서게 되는 순간 극심한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무지의 신념을 만들어 자신의 고통을 대체하려고 한다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아 울적해지면 어니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린다 어니 아저씨는 오클라호마에서 가뭄에 시달리는 땅을 사려고 빚을 낸 인물이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정신나갔다고 여겼다 6년 후 어니 아저씨의 땅에서는 석유가 나왔고 그의 찌그러진 트럭은 길고 흰 리무진으로 바뀌었다 어니 아저씨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돈을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심지어 속여서라도 끌어모은다 그리고 시중에 유행하는 투자처들을 기웃거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는다 이렇게 해서 다른 차원의 무지가 새로운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이 다시 새로운 무지를 부르는 걸 반복한다 머니 머추어리티는 다른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고통을 깨어남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통을 추진력 삼아 스스로를 더 깊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 자유의 꽃을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다 이때 고통은 우리를 머니 머추어리티로 움직이게 하는 내면의 자아를 깨우는 신호 역할을 한다 성인기의 세 단계 지식 이해 활력 산티대반은 자유를 보리심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자유를 향한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복잡하고도 풍성한 의미를 지닌다 보리심은 마음을 일으켜서 내면을 깨우고 돈으로 인한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식 첫째 산티대반은 괴로움의 구덩이로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덕적 관념과 덕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니 머추어리티의 7단계 중 지식 단계는 예산, 세금, 투자와 같은 실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뿌리에는 덕과의 통합이 있다 통합이 없다면 경제 시스템과의 관계는 붕괴된다 매일의 삶을 통합적으로 살고자 했던 산티대반의 결단은 돈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지식 단계는 재무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구현된다 자유를 향한 갈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고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에 매진한다 재무설계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준비된 자원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이 흐름은 힘의 흐름이다 지식은 태양신경총인 세 번째 차크라에서 생겨난다 세 번째 차크라는 힘이 생성되는 곳이다 세 번째 차크라는 소화기계를 관장하는 곳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식 단계는 사람들이 소화시키기에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이 단계에서는 가진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거나 저축 능력을 점검할 수도 있다 지식 단계는 투자나 보험, 세금, 은퇴설계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 이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해 다음으로 산티데바가 깨달은 바는 자신은 덕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는 유혹의 손길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한한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산티데바는 알아챘다 산티데바가 인내라고 표현한 것을 나는 이해라고 부른다 이해는 네 번째 차크라인 심장에서 솟아난다 이해 단계에서는 돈 문제로 솟아오르는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고객이었던 앨리스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동생을 보살피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지만 동생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좋아지지 않았다 앨리스는 자신의 삶이 끝없이 언덕 위로 바위를 굴리는 시시포스 같다고 느꼈다 앨리스는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직장일로 녹초가 될 지경이었지만 첨단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감당하려면 늘 돈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된 일과 서서히 죽어가는 여동생을 지켜보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잇기 위해 비싼 장신구를 사거나 값비싼 휴가를 가곤 했다 앨리스는 어떻게 하든 여동생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긴 간병 생활을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자신을 의지하면서 직장과 동생의 침상을 매일 오갔다 앨리스는 자기가 여동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올라오는 슬픔을 잊기 위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내가 처음 앨리스의 이런 감정에 다가갔을 때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한 해가 지나고 자신의 감정을 의식할 수 있게 된 앨리스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서 그녀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던 헛된 희망을 내려놓고 자신을 좀 더 깊이 보살피는 쪽으로 삶의 관심을 옮겨갔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을 옮겼다 그때부터 그녀는 저축을 시작했다 앨리스의 경우처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시기심, 비참함, 탐욕, 질투, 수치심, 굴욕 죄우식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온다 이러한 감정들이 풀어져야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해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활력 산티대바는 도덕성과 인내심을 갈고 닦은 후에 세상의 많은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얻은 자유를 통해 산티대바는 다음 단계의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했다 산티대바가 다음 단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에너지, 열정,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활력이었다 머추어리티의 7단계 중 활력 단계는 우리가 도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수년간 상담했던 고객이 있었는데 그는 동쪽의 밀타운의 노동자 출신이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그렇듯 그도 14세부터 공장에 나가 일을 하였다 그는 비범한 재능과 에너지를 갖추었으며 게다가 주당 60에서 7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30대에 공장을 소유하였고 많은 돈을 모았다 그는 노동으로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자식들은 그런 힘든 시절을 겪지 않고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대물리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찾는 기회를 빼앗고 말았다 그는 디자이너가 만든 옷, 자전거, 외국 여행, 애완견, 자동차, 콘서트 등 자녀들이 뭔가를 원할 때마다 아이들이 누릴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최고급으로 채워주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현재 그의 자녀들은 상당한 규모의 신탁자금으로 소비를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를 보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그는 단지 친절하고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결과는 자녀들에게 활력을 빼앗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활력은 삶의 목표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발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온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한다 활력은 목부의 다섯 번째 차크라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주관한다 활력 단계는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측면에서 주도권과 관련된 영역이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주도권은 수많은 연습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깨어남의 두 단계 비전 알로하 외적인 영역의 비전과 내적인 영역의 알로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비전은 실질적인 지식 느낌에 대한 열린 마음 좀 더 효과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목적 의식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미래 지향적인 행동 등으로 드러난다 게다가 더욱 지혜로워져서 알로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축복으로 느낄 것이다 평온과 편안함 그리고 자유는 머니 머추러티의 7단계 중 비전과 알로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얻는 선물들이다 비전 이 단계는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나타나는데 요거와 탄트라 불교에서 말하는 제3의 눈이 있는 곳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신을 만날 수가 있다 산티대반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에너지를 증진시키는 수행을 했다 그는 이 과정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했다 비전 단계에서는 내면을 향한 집중력과 외부 세계를 향하는 집중력이 만난다 어디에서나 신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대로 우리 주변의 일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비전은 개인 삶의 목적 의식을 넘어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지향한다 개인적인 이익이 전체적인 관점에 녹아들 때 추진력이 생긴다 앤드류 카네기는 4,500년이 지나기까지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공공도서관을 짓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기부한 사실은 비전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오늘날 비전은 지구촌을 연결하는 인터넷과 다른 기술에서도 나타난다 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새로 구축한 CNN 테드 터너는 또 다른 비전의 실천을 보여주었다 비전은 거대하거나 지구촌을 대상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전은 도시개발로 위협받는 작은 공원을 지키거나 얼마 남지 않은 녹색 공간을 보존하거나 아이들의 놀이터에 그네를 달아주는 기부나 최소감사절 시즌에 노숙자들에게 배급 봉사를 하는 간단한 일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의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저 즐거울 뿐이다 비전 단계에 이르면 돈이 영혼을 세상으로 흐르게 하는 파이프란 사실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벌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 현재 소속된 집단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과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그 부를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 다시 사회로 돌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부할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 나를, 나의 것이란 말을 쓰지만 사실은 원래 내 것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이러한 깨달음이 기부를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알로하, 산티데바 입보리 행론의 궁극적인 완성은 지혜와 관용이다 알로하에 해당하는 차크라는 머리의 정수리에 위치하는데 우리가 신성과 합의라는 곳이다 알로하의 에너지를 접하는 순간 알로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 내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 그녀의 주 활동 영역은 집안과 마당이었다 어머니는 그 공간을 매우 진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꾸셨다 어느 날 아침 주택가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존스톤 씨가 왔을 때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하며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하셨다 쓰레기 수거일인 어느 날 아침 나는 연후 10대들처럼 어머니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다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깡통들의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통해 존스톤 씨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귀를 쫑긋하시더니 밖에 나가봐야겠구나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셨다 엄마는 가실 필요 없어요 이미 쓰레기는 밖에 내놨고 여기 계시면 돼요 가봐야 한단다 내가 뭔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셨다 수십 년 후 어머니의 장례식에 작고 나이 든 흑인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존스톤입니다 당신이 어릴 적에 제가 댁에서 집 쓰레기를 걷어갔지요 나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자와 같던 아저씨를 기억했다 그도 세월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와 악수를 하는 순간 손에 전해지는 그의 힘이 느껴졌다 이 가벼운 접촉으로 존스톤 아저씨는 우리 사이의 다리를 놓았다 가난하고 나이 든 흑인 남자와 부유하고 젊은 백인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젊은이는 잘 모를 겁니다 아저씨는 열정과 친절로 반짝거리는 눈빛을 하며 내 오른손을 부여잡았다 당신 어머니에 대해 해줄 말이 있답니다 난 당신 어머니가 계시던 마덩을 나설 때마다 항상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저씨에게 준 지금 아저씨가 내게 주는 이 선물이 바로 알로하의 힘이다 알로하는 경제적 차이를 초월하는 관대함과 이기심 없는 축복이다 알로하는 내가 1년에 얼마간 지내는 마우이섬에서 하와이 원주민에게 배운 말이다 관광객들은 하와이에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알로하라고 인사한다 알로하는 깊이 있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알로하는 친절함 관대함 하나됨 연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티데바가 수행한 관대함과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살아가는 것은 곧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돌려받을 기대 없이도 줄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돈이 가지는 힘과 한계 모두를 안다 더 이상 돈은 우리를 뒤흔들지 못한다 우리는 돈 앞에서 차분해진다 그런 차분함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내면에 잠재해 있던 관대함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받들게 된다 알로하의 관대함은 어린 시절의 메시지에 매달려 있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전체적으로 깊고 진실하게 현실에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깨어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7단계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산티데바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자유를 향한 순례자의 길에 스스로를 세우게 될 것이다 긴 서문이죠 하지만 전체를 잘 요약해 준 좋은 서문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참 멋진 책이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돈에 관한 공부, 돈에 관한 영성, 돈에 관한 마음 공부 돈에 온과 잠재의식과의 관계 그리고 거시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디가 됐던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책춘함 내에서도 머니북살롱 그리고 글로벌 머니북살롱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플랫폼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누릴 수 있도록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키듯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의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주세요 또 우리가 소장하는 한 권의 책이 우리의 출판 문화를 변화시키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들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려 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머니바이블 돈에 관한 모든 것 데이비드 크루거, 존 데이비드만 지음, 한수영 옹김 시야 컨텐츠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운 책입니다 원래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품절 상태로 오래 있었죠 그런데 다시 지금 재간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들을 우리가 많이 읽을 때 진짜 우리가 이 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과 철학 없이 스킬만 늘려봤자 물론 스킬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스킬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스킬도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돈이라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실 과거에 있어서도 이 금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상징성을 가진 에너지죠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서는 정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책춘함이 끊임없이 하늘의 마음 공부와 더불어 돈 공부의 균형을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드리죠 사이토이토리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복한 마음과 건강과 돈이 갖춰져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다가 균형을 좀 잃으셔가지고 마음 공부하면 시크릿을 공부하면 모든 게 다 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좋은 생각만 하면 다가온다 혹시라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분 꼭 한번 제가 드리는 이야기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크릿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alignment 한다고 그러죠 그와 이제 일치된 행동까지 이어질 때 그게 온전히 창조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감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있지도 않고 그냥 언젠간 감이 떨어질 거야 좋은 생각을 자꾸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균형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시는데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돈에 관해서 정말 좋은 책 중에 한 권으로 손꼽을 수 있는 머니 바이블 이렇게 다시 재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책춘함이 돈 공부의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머니 테라피 이제 6월 초쯤에 이제 여러분 함께 이제 표지 투표도 해주시고 또 부지의 태표도 해주셔서 함께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근원적인 책들을 먼저 공부하시면서 거기에 차곡차곡 스킬적인 부분들을 통합해 가시는 게 정말 건강한 돈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춘함 머니 북살롱 글로벌 머니 북살롱도 그 방식으로 차곡차곡 이제 가고 있죠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정말 우리 무의식의 패턴 이 머니 패턴을 바꿀 때 이제 정말 기적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위한 좋은 책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가 특이합니다 데이비드 크루거는 25년간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을 가르치며 직접 환자들을 진찰했던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간부들과 전문 상당가들의 지도를 담당하는 멘토패스의 CEO 및 멘토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코치 트레이닝 연합에서 학부장을 역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과연 이 돈에 관해서 무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돈이냐 행복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강도 꼼짝 말고 손 들어 가진 돈 다 내놔 안 그럼 목숨이 위험할 테니 이봐 돈 내놓을래 아니면 죽을래 당장 선택하라고 잭 베니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위의 이야기는 베니가 자신의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독한 구두새라는 내용의 농담이다 이런 농담으로 베니는 오랫동안 눈부신 활약을 해왔고 전형적인 잭 베니식 개그를 만들어냈다 개그가 아니라면 누가 현실에서 그렇게 답하겠는가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비싼 취미 데니스의 취미는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사기로 만든 인형을 열심히 모았다 그렇게 인형을 사서 모으다 보면 그녀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인형을 사서 정리할 때만큼은 그녀가 만든 세상이 그녀의 손에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그녀의 취미도 성장해서 30대가 되자 그녀는 직거래가 아닌 카탈로그를 통해서 인형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40대가 되었을 때에는 인터넷 쇼핑을 시작했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컴퓨터에 앉아서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며 더 많은 인형을 손에 넣고자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인형 컬렉션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을 자제하려는 노력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녀는 일주일 단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과 온라인 쇼핑에 사용하는 액수를 정해놓았지만 소용없었다 자신의 외로움 공허감 좌절감을 치유하려면 인터넷 쇼핑을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자기압류화를 했다 그러나 그런 자기압류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다 새로운 인형이 도착한 순간 아주 짧은 동안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이내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러다 그녀가 컴퓨터 앞을 떠나는 경우는 몸이 아주 피곤하거나 돈이 바닥났을 때 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43살 되었을 즈음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당시 그녀는 인형 수집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녀의 컬렉션 역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그녀가 매일 인형을 정리하고 컬렉션을 준비하기 위해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달 인형 구입과 관리에 8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지출했다 그렇게 그녀가 인형에 몰두하는 동안 물려받은 유산은 한없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녀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베니에게 돈 내놓을래 죽을래 라고 물었던 강도가 만약 데니스를 만나서 인형 컬렉션을 내놓을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물었다면 그녀는 뭐라고 답했을까 돈의 비용 나는 8살의 나이에 농장에서 처음 노동을 시작했다 더운 여름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목화를 땄는데 당시 목화농장에 한 줄을 수확하면 벌 수 있는 돈은 10% 정도였다 날씨는 더웠고 일은 힘들고 더러웠다 그의 여름 내가 번 돈은 진정한 땀의 결실이었다 일이 끝나면 같은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장경제에 발을 담그러 갔다 농장에서 잡일을 하며 받은 동전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고 가장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서 방금 번 동전을 음료수나 사탕과 교환했다 물론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음료수와 사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피로와 땀에 절은 채로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 한나절이나 목화를 떠서 번 게 고작 사탕이란 말인가 돈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어린 시절에 배운 교훈 중 하나이다 나는 10센트로 사탕 몇 개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사탕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치러야 하는지 그 대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때 단순히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돈도 당신이 무언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음료수는 과연 내가 목화를 따면서 했던 고생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내 대답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아주 간단한 교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머니 퀴즈 인생에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섯 가지를 적으시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셔도 좋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섯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들을 꼽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중 기꺼이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섯 가지를 적었다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 한다 당신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왜 고작 돈과 바꾸겠는가 한편 위에 목록에 적은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돈이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건데요 소설을 토대로 제작한 영화 은밀한 유혹에서 주인공 데이비드 머피와 다이애나 머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부동산 업계에 불황이 닥치고 하룻밤 사이에 실직자가 된 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이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라스베거스로 향한다 도박도 잘 풀리지 않아 상심한 데이비드에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접근해와서는 부인과 하룻밤을 보내게 해주면 그 대가로 백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항상 끝없는 딜레마를 안고 살아간다 누군가 백만 달러를 준다면 비열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다 이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와 같은 환상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재개인사가 도박을 해서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는 기사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그런 기사를 볼 때면 우리는 혀를 차며 절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극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데니스나 영화 속 데이비드 머피에게 그랬듯이 누군가 엄청난 액수의 돈을 제시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적은 액수가 연관된 문제에서도 우리는 고민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행하는 타협의 유형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친다 시간보다는 돈 우리가 돈을 지불한 대가로 포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노동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환 단위이며 그렇기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돈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표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7%는 여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연 현실에도 그럴까? 미국인들이 연간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는 160만 년에 달한다 직장인들이 더 큰 부, 명예, 승진을 위해서 여가 시간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돈에 관한 가장 모순된 부분은 다시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모으는 동안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을까? 자유보다는 돈 라마가 시작한 개인 사업은 번창했다 다른 사람 아래서 혹은 일전에 비슷한 업종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창의력을 발휘하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난 12년 동안 여가 시간을 포기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즐거웠다 라마는 자신이 성취한 자유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이룬 업적과 자신이 모은 돈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회사를 다국적 대기업에 팔아서 현금을 받기로 결심했다 그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막대한 수준의 이득이 생기는 거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회사를 넘긴 후에도 그는 회사에 남아 컨설턴트로 계속 일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ceo도 아니었지만 한 번 가라앉은 마음은 좀 채 나아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자유의 상징인 돈을 얻기 위해서 결국 자유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건강보다 돈 1969년 일본의 한 신문사에서 근무하던 한 젊은 직원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의 사망은 공식적으로 첫 번째 과로사로 기록되었고 후에 이코노밍스트는 과로사와 자기파매를 비슷한 단어로 정의했다 또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과로가 사망원인으로 판명되면서 유족들에게 100만 달러 상당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사는 건강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극단적인 결과이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해야면서 과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미국 보건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사이동, 보상보험, 의료비용, 생산성 감소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비용이 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불안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직장과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가족관계보다 돈 주말에 공원에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가 아마 과거에는 현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성인 미국인이 한 주 동안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은 약 40분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슈핑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우리가 돈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단지 우리의 아이들 뿐일까 돈은 커플이나 부부 불화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미국 재무설계협회는 커플과 부부의 결별 사유의 상당수가 돈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불화의 원인 대부분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표현하거나 혹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삼는다 누가 재정을 관리하는가 큰 액수의 지출이 있을 때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가 돈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돈은 곧 권력이라는 등식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관계까지도 모두 파괴할 수 있다 행복보다 돈 웰빙, 쾌락심리학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 학자들이 돈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외모와 지능의 연관성과 마찬가지로 돈과 행복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행복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결혼이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금정적 이득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 결혼 후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부를 축적하여 행복해지려는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행복을 쫓아내고 공포, 시기, 탐욕, 수치를 불러온다 부보다 돈 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를 희생시킨다는 것이 말이 될까 상당히 모순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머니 퀴즈 더 나아가기 전에 앞에 나왔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자 단 이번에는 약간 수정이 되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나 돈 돈 또 다른 목적 우리의 가족, 건강, 행복을 돈과 바꾸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항상 자동적으로 아니요 라고 답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돈과 바꾸는 것일까 돈이 두 가지 언어를 말한다는데 그 해답이 있다 첫 번째 언어는 더센과 펠센과 같은 아주 간단한 산수이다 당신은 돈을 소유하고 지출하고 벌고 저축한다 흑백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이자 대차 대조표, 가계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숫자이다 지극히 단순하다 그러나 돈은 그 밖의 또 다른 언어, 비밀의 언어를 사용한다 재정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습관과 행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목적이라 하면 기분 전환, 자신감 회복,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 경쟁을 위한 도구 등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돈과 상호관계를 맺는 동안 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돈이 지닌 의미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돈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와 그 의미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에 어떤 색안경이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돈에 부여하는 의미가 세상을 보는 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돈이 지닌 숨은 의미를 돈이 말하는 비밀의 언어, 어휘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돈이 말하는 비밀의 언어 및 수거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돈은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보는 일종의 렌즈이며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프리즈입니다 우리가 렌즈에 가까이 갈수록 렌즈는 우리가 원하는 자아 혹은 부인하는 자아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 즉 돈이 말하는 비밀의 언어가 자아 진술서가 되는 셈이다 자아 진술서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보여주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수단이다 한 예로 행동과 말은 개인의 신념과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아 진술서이다 가치, 자신감, 기회, 장애물, 욕망, 경쟁 등의 측면에서 돈 역시 자아 진술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과 경험 혹은 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시적 소비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 한복판을 달리는 것이다 혹은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빨간 스포츠카를 사서 타고 이혼한 부인 집에 가는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우리는 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되고 싶은 자아상 혹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아상을 본다 돈은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반영하는 1인 2역을 한다 돈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자신의 모습이 좋을 수도 혹은 싫을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갈망하며 탐하기도 하고 멸시하며 냉대하기도 한다 혹은 이 네 가지 모두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 돈은 로르 샤어 테스트의 이미지와 같다 불규칙한 잉크 반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해석은 개개인의 공상만큼이나 다양해진다 돈의 비밀의 언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가 돈의 비밀의 언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말, 행동, 태도를 통해서 돈의 언어를 형성하는 어휘와 구문론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등 우리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돈의 언어를 배운다 세상의 나옴과 동시에 혹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단어와 문장이 우리의 귀로 흘러들어오고 조금씩 귀에 들리는 말과 의미를 짝짓기 시작한다 단순히 단어에만 매달리지 않고 손동작, 억양, 보디랭귀지, 목소리 톤을 통해서도 의미를 파악한다 돌쯤 되면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동작, 얼굴 표정, 억양, 문구 등을 모방을 통해서 습득한다 어렸을 때는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유아기를 벗어난과 동시에 우리 삶의 돈의 영역이 커진다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 고작 60cm 키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력함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에 대한 판타지를 그린다 초등학생쯤 되면 우리는 돈이 지닌 힘에 관심을 갖고 구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기 등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모아야만 계획이 완성된다 가끔 대인관계가 우리 그림에 한 획을 긋기도 한다 멀리서 숙모나 삼촌이 오시면 크리스마스에 멋진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은가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는 또래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또래 집단에 들어가려면 돈이 일종의 자격요건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래 집단에 들어가면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음악을 들어야 한다 또한 금요일 밤에 영화 모임에라도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기가 지나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지금 있는 돈으로 미래에 벌 돈을 산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람에게 돈은 자신의 상대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 시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가족 안정에 대한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이 시기에 금전과 관련된 어떤 일이 발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부모님을 롤모델로 삼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돈의 언어를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 모두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하죠 무의식적인 패턴이 우리의 현금 흐름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과금, 교육비, 축구와 같은 주제가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축 처진 어깨, 깊은 한숨, 주름이 깊이 팬 이마는 무언의 언어가 들려주는 단서이다 친구, 동료, 배우자, 그 밖의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의 언어를 주고받는다 때로는 상대방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는 자신도 알게 모르게 거부하려 몸부림을 친다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낸 사람과는 비슷한 돈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다른 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부모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비밀의 언어를 아이들에게 전수한다 아이들이 보는 부모의 행동, 말, 목소리, 톤, 억양이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롤모델이 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다시 찾아온 비싼 취미 인형 수집에 끝없는 집념을 지닌 데니스를 기억하는가 그녀의 행동이 비밀의 언어의 특정 문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겉으로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집념도 이해가 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데니스의 기본 어휘는 어린 시절 성립되었다 데니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최소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다 부모님은 항상 데니스에게 최고만을 선물했고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 때에는 양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왔다 그러나 부모님 모두 사업을 하시느라 출장이 잦았고 그래서 데니스와 언니를 돌봐주는 사람은 거의 유모와 가정부였다 한 번은 엄마 옷장에 들어가서 모피코트를 둘러보았다 어린 데니스는 코트의 냄새와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 마치 엄마가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만 같았다 어린 시절 데니스는 부모님이 사용하는 비밀의 언어를 배웠다 특히 물질, 비싼 물건이 애정, 친밀감, 칭찬, 인정과 같은 가치를 대체하는 차용증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런 어형 변화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데니스의 경우 부모님과의 거리감, 부모님의 잦은 출장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다 데니스가 3살이 되던 해부터 3년간 유모가 그녀의 언니를 성폭행했고 언니는 데니스를 성폭행했다 유모가 언니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유모는 곧바로 해고당했고 언니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덕분에 언니가 데니스에게 행하던 성폭행은 중단되긴 했지만 언니가 데니스에게 한 만행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14살이 되던 해 데니스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언니에게 당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어른이 된 데니스는 돈을 쓸 때면 자신이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쥘 수 있었고 수집한 인형을 정리할 때면 자신이 지배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는 어린 시절 언니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 지배하기보다는 지배를 당할 때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다 그녀에게 돈은 애정과 칭찬이라는 의무와 더불어 지배, 자기 방어, 자율성을 의미했다 데니스는 옆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공허했고 이런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바로 쇼핑이었다 인형을 수집할 때만큼은 자신이 유능하게 느껴졌다 데니스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마치 공짜로 얻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 순간만큼은 만족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있을 재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쇼핑에 열중해 있는 동안 자신의 판단력이 흐리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모든 집중력은 오로지 갖고 싶은 상품을 향해 있었다 즉 그녀는 충동의 노예가 되었다 데니스는 인터넷 쇼핑을 마친 후 자신의 정신 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분열된 상태라고 묘사했다 컴퓨터에 앉아있는 동안은 의식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어렸을 때 언니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다 실제로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계속되는 인형 쇼핑에 재정이 위축되자 그녀는 인형 쇼핑을 줄이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헛수고였다 인형을 계속 사들이면서 건강과 재정면에서 문제가 생기자 그녀는 인형 쇼핑을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여러분 이게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을 하면 정말 의식으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고 책춘함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 북살롱 참여하시는 멤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죠 무의식의 힘이 강력합니다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행운사용법 또 참조해 보시면 또 간헐적 몰입 참조해 보시면 그 무의식에 관한 내용들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과 관련한 논리적인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을 흔히 경험한다 이는 우리가 돈으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내용을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나는 진귀한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 거라면 인형 쇼핑을 멈추는 것은 1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비밀의 언어로는 무수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돈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전문가다 돈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돈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내겐 다른 사람의 동정 따윈 필요 없다 내가 지배권을 갖고 있다 돈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내가 통치자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다 돈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내 주위에는 아름답고 순결한 것이 가득하다 그 밖에도 돈을 통해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수십 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는 것 하나 의식의 세계에서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 언어를 넘어서 극단적인 소비 성향을 갖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정신적인 충격이 그런 행태의 뿌리가 된 데니스의 애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당신과 나도 그리 다르진 않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불안전한 삶을 살았고 불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또한 우리 모두는 돈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레퍼토리를 갖고 있으며 그런 레퍼토리는 대부분 심하게 뒤햑혀 있고 고도로 은밀한 내용이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단순히 비밀의 언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비밀의 언어는 비밀의 이야기를 창조한다 비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머니북살롱과 글로벌 머니북살롱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분차분 여러분 하나하나 그냥 흘려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과제들을 해보시면서 같이 주변 분들과 토론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 이제 좀 더 이거보다 간단하고 좀 명료하게 머니타입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머니테라피니까 6월 초에 곧 발간이 되면은 그 책을 가지고 주변 분들과 정독하면서 정말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이 재출간 요청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표지 부재 투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전 국민의 머니 교과서가 돼야 한다는 돈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정말 정석과 같은 책이라고 여러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이 돈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패턴을 우리가 디코딩하고 또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가 다시 재프로그래밍하는 아주 이제 기술적인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돈에 관한 공부 정말 깊이 깊이 또 제대로 본질적으로 해나가시면 참 좋을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기적의 돈공부 머니테라피 데보라 프라이스 지음 설기문 옹김 나비이펙트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멋진 책을 함께 재출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절판 도서 중에서 여러분이 재출간을 요청하셨던 책이었고 또 여러분께서 함께 책 표지 디자인, 부재 투표 등으로 정말 함께 만든 책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책춘함이 돈공부에 관한 최고의 책으로 손꼽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두 번이나 절판을 겪은 책이고요. 돈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을 정말 쉬우면서도 멋지게 잡아줄 수 있는 정말 돈공부의 바이블, 돈공부의 정석 같은 책으로 강력하게 추천해왔던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나비효과로 함께 살리게 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은이 데보라 프라이스는 머니코칭 연구소의 창설자이자 소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 메릴린치와 AIG, 메스 뮤추얼 등에서 금융재정상담에 일을 하면서 돈과 관련한 인간심리를 깊이 연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테라피아, 머니코칭이란 이름의 금융관련 심리치유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머니코칭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머니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고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저서로는 머니테라피, 온라인 투자, 지금 시작하라가 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머니테라피아, 머니코칭을 소개하고 있다. 옴기니, 설기문 박사님,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이름이죠? NLP 분야와 최면 분야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신 설기문 마음연구소의 원장님으로 여러분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 또 수많은 번역서, 저서들로 여러분과 많이 만나시는 분이시죠? 유튜버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책을 다시 출간하면서 제가 읽은 1만여 권의 책 중에서 돈에 관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 책, 머니테라피를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춘함 나비스쿨의 돈 공부를 위한 독서클럽인 머니 북살롱에서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필덕서로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고 공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변화에 있어 무의식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은 인간의 뇌파가 만 2세 전까지는 성인이 깊은 명상상태나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델타파 상태를 주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보고 들은 것이 무의식의 각인데요. 일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내므로써 이 속담에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륨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돈에 관한 이미지와 감정이 평생 우리의 경제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머니 테라피는 돈에 관한 무의식적 이미지와 감정들을 파악하고 진단 테스트를 통해 8가지 머니 타입 중 자신이 가진 머니 패턴을 파악하도록 도울 뿐더러 물질적 붓뿐 아니라 영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까지 제한하고 있는 감히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머니 테라피가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으로 인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나답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머니 테라피를 꼭 살려내면 좋겠다는 책춘함 구독자님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책춘함TV의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 도서로 이 책을 재출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포메이션이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분야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듯이 머니 테라피도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책춘함TV의 한 모토처럼 우리가 함께 또 한 번 절판도서 되살리기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정말 좋은 책 한 권 한 권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출판 문화를 바꾸고 독서 문화를 성숙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는 책춘함 나비효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꿈을 이 나비효과를 함께 꾸준히 일으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멋진 꿈들을 함께 자주 꾸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획자 책춘함TV 코코치 조우석올림 이 책은 영적 발달이라는 독특하고 신선한 관점으로 돈과 경제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데보라 프라이스는 20년 이상 습득한 지식과 임상적 경험 그리고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돈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최고 가능성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독자들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나 풍요에 대해서 책을 썼다. 그중에는 성공 힘 명예 돈이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는 책도 많다.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의뢰인 즉 고객들에게 배운 것은 돈이 인간정신과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데보라 프라이스를 처음 만난 것은 금융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우리는 곧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고객을 도울 때 보이는 헌신적 열정과 지혜 성실성은 금융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나는 그녀에게 금융교육을 받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영에서 스스로 경제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나의 주된 일은 고객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고객을 돕는 과정과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가 금융상담 심리학 영적성장과 같은 차원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직 많은 사람이 돈을 궁극적인 금기사항으로 여긴다. 많은 저술가와 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돈 문제를 털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성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고 말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과 마음속 깊이 형성된 돈에 대한 신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의식 혹은 무의식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신화를 탐사해야만 돈과 구명에 대한 결정과 연결된 믿음이나 걸림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돈은 가정에서 폭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성관계 사랑 권력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교묘히 조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돈과 관련된 분노 시기 사랑 동정 걱정의 희생물이 된다. 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관관계에서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풍요의 원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아가듯이 풍요를 생각하고 의식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자성예언이라고 한다. 고객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의식으로 향하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나는 믿을만한 조언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된 책을 찾아 읽거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풍요의 길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어린 시절의 파괴적 신화나 믿음을 제거해보라고 충고한다. 데보라 프라이스는 타당한 심리학 원리와 보편적인 삶의 믿음을 폭넓은 금융지식과 통합하여 명료하게 표현했다. 이 책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걸어갈 자기 발견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이자 안내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임상 심리학 박사 손드라 플론 현대의 현대의 소비 지상주의와 돈 중독증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증후군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이런 현상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물론 이 증후군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 이 책이 나온 2001년에 돈 문제는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등락과 함께 더욱 심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범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와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돌이켜볼 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돈을 새롭게 보고 경험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의 금융 문명을 바꿔야 할 개시의 시대다. 개시에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풍요롭고 마법 같은 기회를 드러낸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좀 어두운 뜻으로 대참사를 예언하는 종말론적인 의미이다. 이 중 어느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충분히 고통당했다. 이제는 마법과 기쁨을 경험해야 할 의미가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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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먼저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행동해야 한다. 나는 인간과 인생을 매우 사랑하며 항상 마음속으로 인간성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심각한 경고를 받는 기분이 들었고 고통으로 마음이 불편하였다. 점점 조용한 방관자로 남아있기가 어려워졌다. 금융자문가와 머니코치로서 많은 고객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인생의 절망감을 느끼고 더욱 심한 경제적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과 의미있는 삶을 위해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경제적 안정은 흔히 새 자동차 보트 더 큰 집 같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삶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다. 나는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오히려 삶의 많이 보아왔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소비자 최면에 걸려 물질 지상 주의에 중독 되어 온 것이다. 이 같은 집단 모의식은 우리 정신과 세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금융현실에 너무도 무뎌져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과 변화를 도모할 수 없게 될 정도가 되었다. 또한 광고 업계와 언론계는 돈과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국가적 강박증에 빠져 있다. 오직 물질이야말로 최고선이라는 가치관에 세뇌되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잇게 되었다. 더 큰 쇼핑몰을 지을 땅이 부족하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가상 쇼핑몰을 세웠고 그 결과 우리는 하루 24시간 내내 쇼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공허감만 커질 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없어도 되는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을 사려는 집단 중독증 때문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고 있다. 이 돈을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지구촌 빈민을 구하는 데 쓸 수는 없는 것일까. 소비 지상주의는 우리의 중독증이다. 난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진정한 삶의 목적 본래 목적을 기억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쇼핑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우린 어떤 물질 때문에 빚진 삶을 살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소유한 물질 의 숫자를 늘리느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돈은 삶을 보다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도구로서의 돈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삶, 진정한 충족을 향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오직 돈을 축적하는 삶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도 별로 의미가 없다. 오직 물질을 위해 소비하는 삶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다. 당신 속에는 더 큰 진리가 있다. 당신이 재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이다. 당신 속에 있는 더 큰 목적을 가신 풍요로운 삶을 펼쳐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하며 해결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마지막 머니 게임을 펼치고 있다. 깨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언젠가 사나운 무엇이 우리를 내 삶을 변화시켜준 자명종 소리 LA 지진 지난 1994년 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다. 그해 1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 근교 노스리지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해 LA를 강타 했다. 6.8의 강진 이었으며 58명이 사망했고 1500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약 12만 5천개 이르는 건물과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파손되었다. 나는 지진을 예감하고 전날 건축가 친구를 불러 대지진이 와도 우리 아파트가 안전할지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친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웃으면서 안전진단을 해주었다. 건물이 매우 튼튼해서 웬만한 지진도 잘 견딜 거라고 했다. 그날 밤 새벽 4시쯤 그 유명한 강도 6.8에 노스리지 지진이 우리를 덮쳤다. 난 이미 깨어있었다. 지진은 마치 폭탄처럼 한 방에 우리를 습격했다. 나는 칠흑같은 어둠과 대혼란 속에서 하나뿐인 어린 딸 안젤리카를 데려오려고 건너방으로 달려갔다. 몇 분 후에 지진이 또 한 번 찾아왔다. 순간 벽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난 남편과 함께 3층짜리 아파트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지만 현관문은 잠겨있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전기불꽃이 일어나면서 불똥이 튀었다. 가스가 새어나와 방안 가득히 냄새가 퍼졌다. 나는 두 손과 두 발로 바닥을 기며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현관문 열쇠를 찾아 나갔다. 유리조각과 파편 사이를 더듬어 헤맬 때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렸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란 말인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쇠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순간 딸 생각이 났고 얼른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때 파편 더미 위에서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열쇠는 원래 놓았던 식탁에서 좋기 60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난 열쇠를 가지고 기어서 현관으로 되돌아가 문을 따고 계단을 타고 이웃 주부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웃 주민과 함께 아이들을 차에 싣고 달렸다. 세계 최고 부천 중 하나인 몬테나 에비니 는 전쟁터 와 다름 없어 보였다. 하늘에는 불길한 푸른 빛이 감돌았고 신호등과 가로등은 모두 파괴되었다. 조심스레 길을 따라가다 도착한 곳은 이웃집 친구 부모님 댁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밤을 보냈다. 거실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 울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동이 투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입난 3일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LA를 떠났다. 나는 아파트와 사업을 모두 다 폐기 처분했다. 건질 없었다. 나는 살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어떻게 모든 삶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는지 친구들과 가족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었다. 돌이켜보면 지진은 이제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고 울린 경종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내게 예정된 삶을 찾으라고 나를 흔들어 깨운 경종이었던 것이다. 사실 몇 년 동안 내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와 경고를 여러 번 받았다. 나는 복잡한 도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해 교통 범죄 등이 지겨웠고 소박한 생활을 동경했다. 딸이 태어나자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망은 더욱 커졌다. 이제 지진까지 났으니 더 이상 집도 직장도 없었다. 이제 신의 뜻에 따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다만 우리 가족이 LA를 떠날 때 북쪽으로 가야 하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때가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이 지나 돌아보니 지진은 내게 커다란 축복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너무 무서운 무서운 경험이었다. 그로 인해 집과 직장도 잃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잃었고 소위 여진도 겪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다. 이제 그때 고통은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이었음을 안다. 더 많은 것을 놓아버리자 진정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가슴에 여유가 생겼다. 또 내 삶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꾸려나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지금 나는 자연과 고요가 감싸주는 한적한 시골에 살고 있다. 이 고요 속에서 내 마음 역시 맑게 가라앉아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마음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나는 이제 산산조각 났던 것도 언젠가 다시 합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은 거대한 모자이크 같다. 시간을 두고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면 모든 조각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원리는 당신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 삶의 조각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해 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며 진정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조각들을 모아 당신 삶의 모자이크를 완성했을 때 돈이란 다만 완성된 모자이크를 담는 액자일 뿐 그림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돈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돈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중성을 포함하고 있다. 돈은 영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이며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잔인하기도 하다. 돈은 인생의 최고의 꿈을 실현시켜주기도 하고 최악의 악몽으로 고통받기도 한다. 돈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행한 최대의 실험일 것이다. 돈은 모든 인간 삶의 상황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은 교환수 돈에 불과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의 또 다른 삶이 되었다. 우린 단 한 번도 탐사한 적이 없는 내면의 가능 속에 있는 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대신 돈이라는 또 다른 삶의 삶을 은 지대한 관심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돈과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의식적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면 머니 타입을 알아야 한다. 머니 타입이란 원형 즉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 창시자인 칼룡이 제시한 개념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 없이 인간 무의식 심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 행동 유형인 원형이라는 개념을 기초한 것으로 개인이 돈에 대해 보이는 무의식적인 습관 사고 믿음 등을 말한다. 이 책은 당신의 머니 타입이 돈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정확히 찾아서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일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돈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의식이 깨어나면 머니 타입도 바뀌게 된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인생 여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머니 머지션, 즉 머지션은 원래 마법사라는 뜻이지만 이 책에서는 궁극적으로 돈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이 머니 머지션이라는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우리가 만약 용기를 내어 내면의 여정을 걷는다면 삶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꿈을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실현하게 된다. 자아탄생과 영적 성장의 길 난 돈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탐험하고 돈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 자 이 책에 이제 아주 정확한 의도가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죠. 그 길은 진리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없는 여행이다. 당신은 여행길에서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한 신념체계가 도전받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그 결과로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책은 무식의 깊은 점에 빠져있는 당신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는 동안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신이 원래 간직하고 있던 머지션의 모습이다. 머지션이란 돈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돈의 도사이다. 그는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진실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여행객 수만큼이나 길도 많다. 우리는 영혼이 이끄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당신도 영혼의 안내를 받도록 하라. 당신이 이 책을 선택하여 읽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아라. 이제 노트 하나를 구해 머니 일지로 삼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실습과제에 대한 답을 기록하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일지를 통해 큰 통찰과 지혜를 얻었다. 머니 일지는 당신이 여행을 가는 동안에 자기 발전 정도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과 풍요로운 미래와 삶을 위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이왕이면 끝까지 읽기 바란다. 실습과제도 빠뜨리지 말고 읽고 답하고 실습사항을 실천해보라. 급한 마음으로 내용을 건너뛰거나 너무 빨리 읽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쉬운 길만을 따라가면 나중에 불필요하게 우회해야 할 수도 있고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즐겁게 여행을 떠나자.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든지 간에 마음의 소리와 영혼의 안내를 받는다면 반드시 길을 찾아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1장 머니게임 법칙 나와 돈의 관계를 이해하라. 인간은 물질의 부를 택할지 물질을 쓰는 자유의 부를 택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이반일리지. 모두가 참여하여 버리는 머니게임 나는 지난 20년간 금융 컨설턴트와 재정자문가 및 머니코치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버리는 머니게임을 무수히 목격했다. 사실 사람들이 머니게임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돈에 대해 느끼는 심층적 불안 공포 수치심을 지속적으로 감추려는데 있다. 이렇게 숨기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냥 감수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런 숨바꼭질이 능숙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와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돈의 관계 돈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머니게임의 인질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두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돈이 최대 자원이며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면서도 돈을 제대로 대접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 때로 돈을 낭비하거나 오용 또는 남용하고 돈을 피하기까지 한다. 남모르게 돈과 관련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다. 현대 문명 속에서 모든 지배권을 돈에게 다 넘겨주고 살면서도 돈이 삶의 질을 온통 자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문명권이 여러 형태로 존재했다. 그러다 돈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의 삶과 역사 그리고 가치관에 크고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이 인류의 삶과 세상에 끼친 영향은 그 규모를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 돈이 가진 의미와 힘은 여전히 불가사의하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돈에 막강한 힘과 중요성을 부여했고 그러한 돈으로 하는 머니게임은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에 관한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직업이나 거주지를 바꾼다. 심지어 결혼이나 이혼까지도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사용하는 시간이나 일의 우선순위도 돈이 결정하거나 돈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류가 창조한 게임 중에서 이처럼 참여할 100%를 자랑하는 게임은 없다. 게다가 아무 규정이나 지침도 없고 출전을 대비한 훈련마저 시키지 않는 게임은 처음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에 대한 심층적 불안을 숨기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 우린 아직 돈에 대한 기본 규칙도 모르지 않는가. 돈에 대한 진실 사실 돈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힌 숫자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는 종이조각일 뿐이다. 그런 돈이 어떻게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돈을 만드니도 돈의 가치를 부여하니도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게 돈에 강력한 힘을 부여했다. 그리고 머니게임의 발전해감에 따라 종이조각은 성공의 최고 수단과 자원이 되었다. 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숭배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만큼 인간에게 귀한 자원이 되어버렸다. 오늘날 가장 큰 불행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돈은 수수께끼 같아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돈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될수록 인간이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칠수록 인간이 돈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돈을 수중에 넣기가 힘들어진다.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우주의 영적 법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영적 법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에 우리를 맡기고 따르는 것이다. 인간은 돈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하지도 않는다. 돈은 상품이다. 돈의 가치는 경제 상황과 인간의 의식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돈을 통제할 수 없지만 돈을 이해하여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돈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며 실제로 우리 것도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을 소유할 수는 없다. 돈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언젠가 돈이 우리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돈에 대한 무의식 자본주의와 함께하는 소비주의를 지향하는 무의식적 동기는 우리 삶의 경제적 하부구조와 돈을 다루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의식적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도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돈이 개인적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돈이 우리 삶과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돈의 손아귀에 잡혀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머니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연장하고 우리 혼을 갉아먹는 일이다. 철학자 제이콥 니들맨은 돈과 인생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우리 성격과 정신적 물리적 유기체 속에 너무도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 본성의 숨어진 내면을 발견하려면 직접 돈에 대한 개인적 탐사를 해야만 한다. 우리와 돈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인 것은 분명하다. 나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 겪는 수치심을 목격할 때마다 슬픔을 많이 느꼈다. 고객과 상담하면서 돈에 대한 수치심과 돈과 나쁜 관계에 있다는 느낌이 돈을 잘 다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충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지 주의깊게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충족이란 물질과 재산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다. 물론 돈 쓰는 짜릿한 쾌감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신나게 타는 즐거움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구경을 다 하고 탈 것도 다 타면 열정도 끝난다. 그것은 즐거움이지 충족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린다. 이런 임시변통법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열망을 더욱 가릴 뿐이다. 정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수억 원짜리 차도 소용없다. 이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스물아홉 살 때였다. 난 당시 전에 없던 낯선 불안감과 들뜬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랑과 충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업 역시 잘 되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을 잘 벌고 있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내가 내 삶에서 유리된 듯한 느낌이 들거나 했다. 스스로 그래 넌 이 모든 것을 해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지? 같은 질문을 던지거나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아침과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운전해 가다가 느닷없이 좌회전을 하여 포르쉐 자동차 매장에 차를 세웠다. 사실 그때까지는 포르쉐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 행동에 스스로 놀라 몇 년 되긴 했지만 별로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벤치에 올라타서 운전대를 잡은 채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순간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영업 직원이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포르쉐를 한 대 뽑으러 왔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가야 하니까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직원은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두 시간 후에 나는 각가지 옵션을 모두 장착한 검정색 포르쉐 944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실 당시 내 형편으로 그 정도 자동차는 과분했다. 할부로 구매하려 했는데 다행히 매장 주인이기도 한 그 직원이 보증을 서주었다. 그는 보증을 서주면서 경고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할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와서 차를 회수하여 끌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나는 그 차 때문에 정말로 즐거웠다. 성공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맛보았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하지만 난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 달라진 것은 나의 차뿐이었다. 남자들이 주로 타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인 비싼 스포츠카 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차가 삶을 바꿔놓았다. 사람들은 나를 예전과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차에 여러 번 흠집을 내었다. 열쇠로 차 옆면을 긁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동시에 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다. 사실 포르쉐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을 뿐 나는 그 차와 일체감을 느낄 수 없었다. 무엇보다 포르쉐를 구입했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이 치유되진 않았다. 오히려 할부금을 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을 뿐이다. 그렇게 포르쉐를 굴리는 생활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정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잠재의식 속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줄 것을 찾았는데 포르쉐를 굴리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답이 되지 못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에게서 상담도 받았고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깨달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진실이었다. 바로 신성, 스프릿과의 연결. 신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물론 신성 개념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어쨌든 신성과의 연결이나 신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충분히 소유하고 있으며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으로 삶을 채워도 진정한 충족감을 가질 수 없다. 돈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나는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돈은 나쁘지 않다. 나도 돈을 좋아한다. 다만 돈에 집착하지 않을 뿐이다. 돈에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유하자면 돈이 가진 에너지는 전기와 비슷하다.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우주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류를 통하여 흐르고 있다. 그러나 전기 에너지가 항상 존재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스위치를 켜야만 에너지가 작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 에너지를 의식하는 단순한 행동이 마법 같은 에너지 역할을 하고 강력한 자원이 되는 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기는 양극과 음극으로 된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같은 에너지장은 돈에도 작용한다. 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돈에도 구체적인 충전 즉 구체적 의식이나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전기가 충전되면 작종하듯이 우리가 구체적인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면 에너지가 작동한다. 마시는 음식을 생각하면 그에 따라 입에 침이 생기고 불안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반응이 그 예다. 이러한 충전에 상응하는 자기장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돈 에너지 전류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책은 이처럼 스위치를 켜는 법을 가르쳐준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삶에서 기적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당신이 의식 없이 돈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일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을 쓰고 머니코츠 및 금융자문가라는 직업을 가진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생 대부분을 돈을 배우는데 썼다. 돈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돈을 벌어보기도 했으며 돈과 결혼까지 했다. 돈을 사랑했고 또 미워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짜릿한 법 맛보았고 다 잃어버리는 쓰라림도 맛보았다. 간단히 말해 머니게임을 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머니게임은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인가 쓰지 쓴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궁극적 게임이다. 우린 이러한 게임에서 배운다. 진실을 보지 못하면 자기 기만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 살게 될 것이며 그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어째서 머니게임이 지는가 돈에 대한 사람들은 대개 실재산보다는 상상 속의 삶을 산다. 언젠가 부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지를 상상한다. 그때 이룰 수 있는 업적이나 영향력을 상상한다. 그때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한다. 자기 가치를 주어진 부에 따라 저울질한다. 실제 삶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적인 잠재력과 단절되어 버린다. 우리는 모든 힘을 돈에 내줘버리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 혼자선 할 수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자 돈이요. 당신이 나 대신 좀 해줘. 돈이 생겨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된다고 여긴다. 돈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상으로 끝나고 만다. 이런 식으로 돈을 대하며 살아왔기에 우리는 자기 인생의 책임자로 살지 않았다.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었다. 가난한 머니게임 출전자는 이렇게 생겨났다.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바라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부유한 머니게임 출전자를 보자. 이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며 부자이다. 스스로 돈을 벌었든 복권 당첨이나 상속으로 벌었든 아니면 훔쳐서 벌었든 그들에겐 돈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일단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며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자유도 살 수 있고 무한한 선택권이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만큼이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마지막 장세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벼락부자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심리치료사와 정신병원에 몰려드는 것을 봐도 그렇다. 그토록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돈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큰 힘을 지니고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짐이 어느 정도 있다. 결국 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오랜 세월 짊어지고 다닌 짐 위에 많은 돈이라는 짐을 얻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머니게임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상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많은 돈을 이용해 뭔가를 해야 하고 자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돈을 잘 지켜야 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야 하며 옳은 명분을 위해 기부도 하고 어떻게 쓰고 불릴지 결정도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극단적인 조심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돈이 있을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늘 경계를 해야 한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 세계적인 갓부인 존 폴 게티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많은 돈을 소유한다는 것이 상당한 짐으로 느껴진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자신이 그만한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경우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시샘할 뿐만 아니라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심성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과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없는 부는 가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들 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외로움이 많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겉모습만으로 그들이 가진 부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머니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우리가 가진 문화와 개인적 인생사 때문에 우리는 머니게임에서 지는 쪽으로 조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은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전략을 제공하고 커다란 풍요와 충족감을 줄 것이다. 내면에서 오는 충족감 말이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머니 코칭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돈에 대한 자신의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당신 삶에서 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당신이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개인적인 측면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현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파트 3에서 설명할 8가지 머니 타입은 돈에 대한 과거 체험이 삶에 미친 영향을 찾아내고 돈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행동 유형이나 무의식적 신념을 찾아내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알면 자신을 왜 숨기는지 자신이 진정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머니 타입 테스트를 한 후 자신의 심층을 가리키고 있는 덮개를 하나씩 벗겨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지 보다 잘 알아감에 따라 삶의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찾아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마음을 키울 때에만 돈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고 머니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의 진실에 근거한 당신만의 게임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돈에 관한 자신만의 힘을 되찾고 진실로 원하는 세상을 향해 명백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신만의 힘을 다른 것에 양보하기를 멈추고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샘과 같은 이 풍요의 원천에서 물을 깃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매일 신성과 접속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풍요의 원천을 찾아보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돈을 포함하여 당신의 실제를 구현하는 열쇠를 가질 것이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관해서 여러분의 심층 무의식을 보고 어떤 머니게임 패턴이 형성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돈 공부의 기본의 기본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과 잠재식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그것이 작동되는 데에 따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근원적 머니 타입과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모든 돈 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고 이 머니 타입과 머니 패턴이 변화할 때 우리의 돈의 흐름이 기적처럼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또 제가 머니 북살롱을 하면서도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제대로 여러분 한번 이 책 정말 한번 소화해보시면 좋을 돈 공부의 바이블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자 핫한 책이죠. 아마존 베스트셀러 투자 분야 1위 넥슨 지주회자 김정규 대표 추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추천 이렇게 추천하네요. 수년 만에 만난 가장 독창적인 책 또 월가의 전설 하워드막스 추천 자 이렇게까지 한 독자는 표현합니다. 그냥 투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금이다. 하워드막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우절은 누구도 한 적이 없는 논평으로 나를 늘 놀라게 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내가 매번 그 글에 설득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스토리메이킹의 천재 소설가의 기술을 가진 금융작가라는 찬사를 받는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들려주는 20개의 이야기 개인 투자자부터 펀드매니저 투자 컨설턴드 기업 경영인까지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킨 보석같은 통찰과 금원 부자가 되는 것은 지능도 학력도 숫자도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 편향 바로 돈의 심리학에 의해 좌우된다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다. 수많은 부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를 쓰면 쓸수록 돈 문제는 재무관리가 아닌 역사와 심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책춘함 머니 북살롱 또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글로벌 머니 북살롱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돈에 관한 철학, 돈에 관한 심리, 돈과 잠재의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먼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돈과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템플턴 실전투자 북살롱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함께 강조드리고 있죠.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금리를 공부할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전성, 낙관주의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책춘함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의 에고, 여러분의 에고 게임을 여러분의 미운 우리 새끼의 특성을 애벌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투자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락장 바닥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유를 알려면 기대 수익률에 대한 수학 공식 대신 인간의 고뇌를 알아야 한다. 가장 크게 성공한 투자자,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 모두를 만나보고 깨달은 한 가지는 진정으로 부를 이해하고 부를 얻고 싶다면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플 칼럼 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과 뉴욕타임스의 시드니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 시절 LA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기술 직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20대에 이미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특허를 낸 천재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다는데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뭇 특이했다. 불안함과 어리석은 유치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랄까. 그는 100달러짜리 지폐 다발을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여주었다.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의 불을 떠벌렸으며 만취일 때가 많았고 돌발 행동도 잦았다. 그는 어느 날 호텔 직원 한 명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유아래 보석상에 가서 천 달러짜리 금화 몇 개만 사다 줘요. 한 시간 뒤 이 경영자와 친구들은 금화를 손에 주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책장에 모였다. 그리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다투면서 낄끌거렸다. 재미로 한 일이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달러짜리라며 새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달러를 원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따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천 달러요. 이제 썩 꺼지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당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요령은 지능검사 검사표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위키피디아에서 내가 좋아하는 항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 로널스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먼트주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삶 역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제이시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의 방 두 개짜리 집을 1만 2천 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50세의 호라비가 되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팩이었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리고 이 시골의 허름한 자벽부는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천5백3명이다.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 손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은 사람은 4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로널드 리그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달러를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달러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이 어디서 다는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을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 한 저축이 복류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자벽부가 독지가가 된 것이다. 로널드 리드가 죽기 몇 달 전 뉴스에 등장한 또 다른 남자가 있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었다. 로널드 리드와는 손톱만큼도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는 이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후 MBA를 따고 메릴린치의 중역을 지낸 퍼스콘은 금융 분야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을 거두어 40대에 이미 자산사학가가 되었다. 한때 메릴린치의 CEO였던 데이비드 코만스키는 퍼스콘을 이렇게 칭송했다. 그는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건전한 판단력과 개인적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인스는 한때 퍼스콘을 40세 이하 40인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말로 물수제비를 뜨던 기술기업 경영자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에고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성공하신 후에 더 많은 함정들이 있다고들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잘 알려지지 않죠. 퍼스콘은 2000년대 중반에 큰 돈을 빌려 커네티컷 그린이치에 있는 1만 8천 평방피트의 규모의 자택을 구입해 확장공사를 했다.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 7개가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가 되는 대저택이었다. 이쪽 직접 가봤는데요. 동부의 비버리 힐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버리 힐즈도 가보시면 여러분 담장과 집이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린이치는 동부에서는 크기는 그만큼까지 되진 않지만 단 하나의 공유지도 없을 만큼 아주 부유한 동네죠. 보면서 그린이치 파크에 가면서 이게 정말 꿈같은 영화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퍼스콘의 재산은 순식간에 먼지가 됐다. 큰 부채와 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퍼스콘은 파산했다. 2008년 파산법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판비치에 있던 그의 집이 압류됐고 2014년에는 그린이치 저택이 압류됐다. 로널드 리드가 자산단체의 재산을 남기기 5달 전 리처드 퍼스콘의 집 방문객들은 저택의 실내수영장을 뒤덮은 투명 천장 위에서 식사하고 춤을 추는 게 스릴 만점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정도의 부유한 집이죠. 이 집은 저당물 경매에서 보험회사가 산정한 가치의 75%도 되지 않은 금액에 팔렸다.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다. 리처드 퍼스콘은 탐욕을 부렸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 인생에서 교육과 경험으로 생긴 엄청난 격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리드를 담고 퍼스콘은 담지 말자는 교훈을 얻자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썩 괜찮은 조언이지만 말이다.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태도다.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줄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줄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디 있을까. 나로서는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에고인플레이션이나 에고에 관한 동작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외적인 스펙과 아무 상관이 없죠.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백부가 세계 최고의 원재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에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제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친구가 함께 친구로부터 같이 배워나가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더들 중에 트럭 운전사들이 많은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트럭 운전사들의 트레이딩의 성적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유는 의사나 변호사들은 이 사회의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열심히 한 모범생들이 많아서 그 법칙이 투자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착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지 못한 성과들.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명 대학들을 졸업한 분들도 투자 성과에 있어서는 이거 완전 다른 얘기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 트럭 운전사들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경우가 퍼센테이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 세계의 룰에 적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또 전해드리는 생각이 납니다. 로널드 리드가 리처드 퍼스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 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의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해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 성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난 이게 더 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르켜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리드와 퍼스콘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위치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소프트 스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함을 알게 됐다. 우리는 금융을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로 배우는 경우가 많다. 공식에 데이터를 넣으면 공식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금융에서는 맞는 말이다. 개인금융에서는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어야 하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라고 말한다. 투자에서도 맞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투자에서 이율과 가치평가 사이에 역사적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다. 기업재무에서도 맞는 말이다.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정확한 자본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나쁘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뭘 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그것을 시도할 때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주제가 두 가지 있다. 바로 건강과 돈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보건업계도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체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발견으로 대체되었다. 그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다시 말해 투자와 개인금융, 사업, 기획 등을 다루는 업계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10년 전 금융공학은 프린스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린 그동안 집단적 시행착오를 통해 더 훌륭한 농부, 더 유능한 배관공, 더 발전된 화학자가 되는 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개인금융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빚에 덜 허덕이게 되었을까?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점을 갖게 됐을까?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 규칙과 법칙이 있다는 것과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 감정과 뉘앙스가 있다는 것과는 비슷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이는 너무 중요한 문제로 나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돈은 사방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다. 돈은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경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내가 금융에 관한 글쓰기를 시작한 2008년 초는 금융위기와 함께 80년 만에 최악의 경계침체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 문제에 관해 10년 이상 글을 쓰면서 나는 돈의 심리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반박이 나왔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며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리는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볼테르의 마 다음 말을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도 템플턴 실전 투자 북살롱 오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수님도 오시고 미국에서 미 공군 과학자였던 분도 한국에 잠깐 머무르시는 동안 오시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배경에 계신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나이도 은퇴도 하시고 아주 다양하신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죠. 이런 돈 공부를 할 곳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 보이지 않는 이 공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돈 공부 돈의 심리 공부와 돈의 기술 공부를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2018년 나는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를 골라 계략적으로 설명한 보고서를 썼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보고서를 읽었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 책은 같은 주제를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 쓴 것이다. 해당 보고서의 몇몇 짧은 단락은 책에 그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책은 총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돈의 심리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특징 또는 종종 우리의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장을 관통하는 공통의 테마도 있지만 각 장은 독립적임으로 따로따로 읽어도 무방하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자. 자 그리고 말 그대로 20개의 스토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책춘함과 함께는 19번째 돈에 대한 보편적 진실 몇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대단하다. 아직까지 이 책을 읽고 있다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묶어볼 시간이다. 이번 장은 총정리와도 같다. 여러분이 더 나은 금융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천 가능한 교훈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치과의 약을 잡았다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은 에피소드다. 돈에 관해 조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클레런스 휴스가 치과에 간 것은 1931년이었다. 그는 입안에 방사통증이 있었다. 의사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클레런스에게 대충 마취를 했다. 몇 시간 후 클레런스가 깨어나 보니 치아가 16개가 사라지고 편도선은 제거되어 있었다. 모든 게 엇나갔다. 일주일 후 클레런스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다. 클레런스의 아내는 치과의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 이유는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사유가 아니었다. 1931년에는 모든 수술이 죽을 위험을 각오한 것이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클레런스는 애초에 그런 시술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만약 의사가 클레런스의 의향을 물어봤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사건은 여러 법정을 전전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1931년 당시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동의 여부가 그렇게 이분법적이지 않았다. 한 법정은 의사에게는 최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런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과학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의사가 할 일은 환자를 고치는 것이고 환자가 의사의 치료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의료 윤리였다. 이런 철학에 대해 제이 카츠 박사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침묵의 세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살필 의무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환자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자가 의사 결정의 짐을 의사와 공유할 자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결코 의료 윤리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는 자존심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두 가지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모든 환자는 병이 낫기를 원한다. 둘째, 환자를 낫게 하는 보편적이고 옳은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치료 계획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의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50년간 의과대학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미묘하게 교수법을 바꾸었다. 즉, 치료 계획의 여러 옵션을 펼쳐놓고 환자가 최선의 길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트렌드를 이끌었던 것 중에는 환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한 카츠의 책도 역할을 했다. 카츠는 책을 통해 의료적 가치에 대해 환자는 의사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환자의 믿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의사가 자신의 의학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펼칠 때 순전히 그의 선한 의도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난센스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의료는 복합적인 직업이며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역시 복합적이다. 이와 비슷한 직업이 또 있다. 바로 재무상담이다.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말해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언제 그것을 원하는지 모른다. 왜 원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나는 당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클라이런스 휴스를 치료했던 치과의사처럼 당신을 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의사나 치과의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그들은 확률을 안다. 그들은 뭐가 주로 효과가 있는지 안다. 비록 환자가 어떤 치료법이 자신에게 꼭 맞을지 의사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재무상담가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보편적인 진실이 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진실을 자신의 재무상황에 어떻게 활용할지 재무상담가와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점을 미리 경고해두고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일이 잘못될 때는 용서와 연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겉으로 보이는 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다. 행운과 리스크는 모두 실제하며 식별하기가 어렵다. 예측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나를 판단할 때도 남을 판단할 때도 겸손을 찾고 용서와 연민을 생각하라. 행운과 리스크의 힘을 존중한다면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초점을 맞출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올바른 롤모델을 찾을 확률도 커질 것이다.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라. 저축이란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에 생긴 틈이고 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더 많은 것 혹은 더 많은 옵션을 갖기 위해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덮어두지 않으면 부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이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하라.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최고 수익률을 노려야 한다거나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최고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잘 자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이게 내가 밤에 잘 자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의사 결정에서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정표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더 나은 투자가가 되고 싶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시간 보는 눈을 넓히는 것이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시간이 행운과 리스크를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기다린 사람에게 그 가까운 곳까지 결과를 밀어줄 수는 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절반을 틀려도 여전히 큰 돈을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 것들이 다수의 결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편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는 개별 투자를 보지 말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살펴야 한다. 투자의 많은 부분이 형편없더라도 몇 개만 뛰어나면 괜찮다. 보통은 이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개별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잘한 것은 실제보다 더 멋있게 보이고 실패한 것은 실제보다 더 후회스러워 보인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행복을 가로막는 보편적이고 강력한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말 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다시 반복하겠다.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 뿐이다. 당신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문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멋진 차와 좋은 시계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인가.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후자일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과 번쩍이는 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 계약금, 비상식 의료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훌륭하다. 그러나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저축하는 것도 최고의 이유가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놀랄 일들의 연속이다. 특별히 용도를 정해두지 않은 저축은 최악의 순간 당신을 놀라 자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가치 있는 것 중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 성공적인 투자에 비용이 드는 법. 그러나 가장 큰 비용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확실성, 의심, 후회는 돈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것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들을 수수료,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자격으로 보아야지 벌금, 피해야 할 처벌로 보아서는 안 된다.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 그리고 내가 잘 살기 위해 꼭 일어나야 하는 일.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당신을 인내하게 만든다. 이러한 인내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도록 만들어준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방책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값어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목표가 바뀌고 욕망이 바뀐다. 따라서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과거의 결정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변해가는 당신이 후회할 가능성도 커진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사람들의 예측 능력은 형편없다. 또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그러니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좋아하라. 시간이 지나면 제값을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할 정도의 리스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예 파산해버리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 시간이 지나 제값을 할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게임이 무엇인지 정의하라. 모든 사람은 목표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다. 즉 나의 게임과 너의 게임은 다르다. 따라서 같은 주식과 채권을 사더라도 이후의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부와 내동해선 안 된다. 나의 행동이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라. 돈 문제에 있어 각자 의견은 다르다. 혼란을 존중하라.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사람마다 목표와 욕망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답은 없다. 오직 나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이다. 나이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다. 그러나 모두에게 통하는 진실은 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선 이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사 각자 다른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말이다. 자 20번째 스토리 나의 투자 이야기.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컨설팅 그룹 퍼스트 매너튼을 설립한 백만장자 샌디 고추먼은 투자팀에 입사 지원한 사람의 면접을 볼 때 다음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소유하는가 어느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어느 쪽 경제가 침체를 앞두고 있는가가 아니었다. 당신이 당신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 그뿐이었다. 내가 이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 되는 것 즉 남들이 나에게 제안하는 내용과 직감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자. 투자 데이터 제공 사이트인 모닝스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뮤추얼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절반은 자기의 펀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선을 보여주는 통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캔머리 교수는 2011년 의사들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을 보면 의사들이 말년에 받는 치료 방법이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돈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머리 교수는 이렇게 썼다. 의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다. 이례적인 것은 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치료를 받는다는 점이다. 의사들은 남들의 죽음을 막으려고 그처럼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상당히 평온한 경향이 있다. 의사들은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알며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치료법은 무엇이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떠난다. 암환자에게는 할 수 있는 온갖 치료법을 동원하는 의사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고통 완화 처치를 선택한다. 남들이 나에게 추천하는 내용과 본인 스스로 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게 그저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다룰 때 정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줄 뿐이다. 보편적 진리란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맞는 진리가 있을 뿐이다. 내 마음이 편하고 밤잠을 설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체크하고 싶은 칸에 표시하면 된다.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이 점은 금융이나 의료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스프레드시트나 교과서를 보면서 중요한 재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재무결정은 저녁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실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내려진다. 이런 것들은 도표나 공식으로 요약하기가 어려우며 사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맞는 방법이니 참고만 하길 바란다. 저축전략과 투자전략 두 가지를 소개한다. 나의 저축전략 언젠가 찰리먼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그렇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제쳐둘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은 그럴 수 없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 목표였다. 나는 최고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초호화 생활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 두 가지는 친구들에게 잘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게임처럼 보이고 모두 숨은 리스크가 있다. 그냥 매일 아침 나와 내 가족이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잠을 깨고 싶을 뿐이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이런 목표가 있다. 내 부모님이 살았던 성인기는 두 단계로 나뉜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와 그런대로 잘 살았던 시기다. 나이 마흔에 자녀가 벌써 셋일 때 아버지는 의사가 됐다. 의대를 다니며 배고픈 아이 셋을 부양하던 시절 어쩔 수 없이 생긴 검소한 생활 방식은 의사 월급을 받아도 바뀌지 않았다. 부모님은 높은 저축률로 본인들이 버는 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얻었다. 아버지는 응급실 의사였는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직업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서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0년을 보낸 후 아버지는 그만하면 됐노라 결심했고 일을 그만두셨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 일은 늘 내 마음에 남았다.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경제적 목표에 어머니의 어머니 같아 보였다. 나에게 독립성이란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할 때 원하는 동안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얻는 데는 의사 월급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그리고 소득이 일전 수준 이상일 때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아내와 나는 대학 시절에 만나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결혼했다. 졸업 후에는 둘 다 신입사원으로 그 수준의 월급을 받았고 절제된 생활양식에 적응했다. 생활양식은 모두 정도의 차이다. 누군가에게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왕족 같을 수도 있고 빈곤일 수도 있다. 우리 소득 수준에서 그런대로 괜찮은 아파트 괜찮은 자동차 괜찮은 옷 괜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졌다. 편안하지만 고급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다. 10년 이상 월급이 올랐지만 나는 금융 분야 아내는 의료 분야 월급이 오른 이후 우리는 대략 그 수준의 생활양식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저축률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인상된 월급은 사실상 마지막 한 푼까지 저축했고 즉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쌓였다. 지금의 우리는 가진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남들은 우리 부부의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20대 정한 생활양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의 재무계획 중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젊은 나이에 새놓은 생활양식 욕구에 대한 골대를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가족의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지나치게 아낀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욕구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해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근사한 물건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다만 골대를 더 이상 옮기지 않을 뿐이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진 않다. 우리 가족에게 효과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서로 똑같이 여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 누구도 상대를 위해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일들 산책 독서 팟캐스트 등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도 별로 들지 않는다. 가끔 나는 우리 가족의 저축률에 대해 의문을 품다가도 내 부모님이 많은 저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한 일을 떠올리고는 금세 마음을 가다듬는다. 역시나 독립성이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때의 두 번째 혜택은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욕구 없이 내 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편안하게 살면 현대 선진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고 많은 사회적 압박을 덜어낼 수 있다. 나심 탈레부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한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체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마음에 쏙 드는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스마인드 9가지 질문 난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또 나는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하고 싶고 나는 그 존재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being, doing, having의 순서로 반드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고 성공, 행복, 부자, 풍요, 자유 이런 추상명사들을 여러분의 용어로 꼭 정의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나의 독립성에 워낙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론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결정을 열었 내렸다. 나는 대출 없이 집을 샀다. 금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내린 최악의 결정이지만 돈 문제와 관련해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기도 하다. 내가 집을 살 당시에는 대출 이율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성적인 조언자라면 누구나 값싼 대출금을 활용하고 남은 저축으로 주식처럼 수익률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심리적으로 적당히 합리적이면 그만이었다. 내 집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독립적인 기부는 내가 값싼 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늘렸을 때 얻을 이득을 훨씬 능가한다. 매달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내 자산의 장기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었다. 나는 내 결정에 흠결을 지적하는 사람들 혹은 절대 나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굳이 내 결정을 방어하려 들지 않는다. 이론상으로 따지면 방어할 수가 없는 결정이다. 다만 우리 가족에게는 맞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이 마음에 든다. 이것이 중요하다. 좋은 의사결정이 언제나 이성적인 의사결정은 아니다. 살다 보면 행복할 것인지 오를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또한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재무상담가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자산 내 현금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주택가치를 제외한 자신의 20%쯤 된다. 이 역시 이론상으로는 방어하기가 힘들고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지도 않는다. 그저 우리 가족에게 맞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립성에 있어서는 현금이 산소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보유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파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큰 돈을 쓸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경우를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고 싶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은 남들보다 리스크 선호도가 낮은 듯하다. 개인금융과 관련해 배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볼 때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에는 예상 못하게 큰 돈을 쓸 일이 생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 집의 재무 상태를 자세히 하는 몇몇은 이렇게 묻는다. 저축은 왜 하는 거야? 집을 사려고? 보트를 사려고? 새차를 사려고? 모두 아니다. 나는 돌발 변수가 더 많아질 것에 대비해 저축을 한다. 그리고 비용을 대려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이 최대한 오랫동안 몸집을 키울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찰리 멍거가 멋지게 표현한 것처럼 말이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자 이제 나의 투자 전략 나는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개별 주식밖에 보유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버크셔 해설웨이나 P&G 같은 대형주였고 내가 같이 투자라고 생각한 중소형주가 일부 섞여 있었다. 20대를 돌이켜보면 어느 시점에서든 항상 나는 25가지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 추천 컨설턴트로서 내가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냈을까? 확실하진 않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도 성적이 좋지는 않았다. 어찌되었든 나는 관점을 바꿨고 지금 우리가 보유한 주식은 마지막 한 주까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고르는 것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스스로 고르던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든 상관없다. 나는 시장 평균률을 능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뿐이다. 투자에 대한 내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투자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부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덱스 펀드 투자가 늘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두에게 맞는 이야기도 아니다. 적극적인 주식 선정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뜻도 아니다. 대체로 이 업계는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고정되어 왔다. 특히 적극적인 투자에 격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이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성공 확률은 당연히 낮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다수가 실패한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녀에게는 별을 따보라고 프로운동 선수가 되보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것은 다르다. 인생은 확률이며 우리는 누구나 확률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꾸준히 수십 년간 투자했고 돈이 혼자서 불원하게 내버려두면 우리 가족의 모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검소한 생활 양식이 큰 몫을 차지했다. 시장 수익률을 능가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편없는 투자자가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있기로 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논리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다. 특히나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이 직업인 내 친구들은 말이다. 나는 친구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게 맞다. 나는 수입이 생길 때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미국 주식과 해외 주식이 섞여 있다. 정해진 목표 금액은 없다. 뭐가 되든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나는 동일한 펀드에 은퇴자금을 최대치까지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 세제 혜택을 받는 학자금 저축에 일정액을 정립한다. 대략 이렇다. 사실상 우리 가족의 순자 사는 집, 체크 계좌, 벵가드, 인덱스 펀드 몇 가지가 전부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 이상 복잡할 필요가 없다. 투자에 대한 나의 깊은 신념 중 하나는 이것이다.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꼬리 사건들이 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변수가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당신이 투자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당신의 전략을 크게 좌우할 두세 가지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전략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가 확실히 포함된다면 간단한 투자 전략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나의 투자 전략은 투자 대상을 잘 선택하거나 다음번 경기 침체 시기를 잘 포착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그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세계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 가치를 창출할 거라는 낙관적 시각에 의존한다. 투자를 위한 노력의 사실상 거의 전부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데 쏟고 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앞에 두 가지 저축률과 인내심의 말이다. 나는 과거의 투자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당연히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 방법이야 어떻게 바뀌든 목표는 항상 독립성일 것이며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나의 최종 목표다. 돈의 심리학에 통달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 책 여러분 또 참 균형감 있게 써주신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 기법을 쫓아다니시기 전에 투자 심리에 관해서 충분히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 돈 공부를 충분히 해나가시는 시간을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그러기 위해서 천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커리큘럼이 조화로운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푸른 창공을 마음껏 자유롭게 비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선물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려 봅니다.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 추천 드리는 책들 가능하면 소장하셔서 반복적으로 읽고 듣고 쓰고 토론하셔서 여러분의 잠재우 시간에 나비효과의 씨앗으로 심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또 여러분 마음적으로 책춘함 응원해 주시거나 혹은 또 기도해 주시는 정신적 형태나 또 책춘함 온라인 TV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거나 도네이션해 주시거나 광고 스킵 없이 봐주시는 물질적 형태나 혹은 또 책춘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펼쳐지고 있죠. 책춘함 목요일 저녁 9시에 언제나 라이브 방송하고 있고 토요일 오전 7시에 또 온라인 북코칭 진행되고 있고 매달 셋째 주 토요일 3시에 책춘함 정모 진행되고 있고 그게 1학년이죠. 2학년을 위해서는 원데이 북코칭이라든가 아니면 책춘함처럼 북튜버되기 또 아주 파워풀한 코칭법이죠. 게임풀 띵킹 그리고 3학년 북살롱 다양한 북살롱들이 있죠. 베이직 북살롱, 머니 북살롱, 글로벌 머니 북살롱 이거는 글로벌 멤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북살롱이죠. 그리고 템플턴 실전 투자 북살롱 청소년 북살롱, 하버드 협상 북살롱 2030을 위한 2030 북살롱 등 다양한 북살롱들이 있습니다. 또 책춘함의 지혜 정수를 녹여낸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 라체코 과정 그리고 또 이런 라체코 과정과 함께 실전 트레이딩을 훈련하는 민트 투자 코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3학년 이상 북살롱을 하신 멤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마스터 마인드 그룹들도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 형태가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참여적이든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꿔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이 아름다운 꽃들로 마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이 현실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